제 11편 선진 1.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예와 악에 나아가면 야인이고 나중에 예와 악에 나아가면 군자이니라. 만약 택한다면 나는 먼저 예와 악에 나아간 사람을 조추리라. 2. 풀이 예와 악은 육내에 속하는 것으로 당시 학문을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익혔던 기회이다. 육내는 예, 악, 사, 어, 서, 수의 여섯 가지이다. 예와 악은 그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벼슬을 하거나 재물을 모으는데 크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있는 사람일수록 예와 악을 중요하게 여겨 익혔고 벼슬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왔어야 남과 어울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예와 악을 익혔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야인은 벼슬길에 나설 사람을 가리키고 군자는 이미 벼슬길에 오른 지체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바로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군자라는 말의 개념이기도 하다. 여기서 먼저 예와 악에 나아간다 함은 예와 악을 중히 여기며 나중에 예와 악에 나아간다 함은 형식적으로 예와 악을 배우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후자는 진실로 예를 숭상하고 악을 좋아한다고 할 수 없다. 공자는 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덕을 이루는 요소의 첫째로 꼽았다. 그리고 악은 인간 분성을 밝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꼭 익혀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이는 제자들에게 예와 악을 중히 여기고 그것에 힘쓰기를 권한 말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진의 뜻을 선배로 보고 후진을 후배로 보아서 뜻을 달리 새기는 해석도 있다. 선진은 예의 악과 더불어 야인의 생활을 하였고 후인은 예의 악과 더불어 군자의 생활을 하였느니라. 만약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나는 선인의 길을 따르겠노라. 여기에서 야인이란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수수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한다. 군자란 말도 덕이 갖추어진 고묘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지체가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전체의 뜻은 선인은 예와 악을 벗삼아 소박한 생활을 하였으나 후인들은 군자가 되기 위하여 예와 악을 함께하고 있노라. 만약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면 군자가 되지 못할지언정 선인의 길을 따르리라고 한 것이 된다. 지금의 세상은 문화와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여 예와 악을 익히는 사람은 많으나 대부분이 진심으로 예와 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예를 행하고 악을 익히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형식에서 빚어진 허위가 성행하고 지나치게 겉모양만 꾸며 인정의 순박성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한탄한 것이다. 2.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나라와 채나라에 있을 때 나를 줬던 자들이 지금은 모두 나의 문화에 없구나. 덕행으로 뛰어났던 자는 안연, 민작언, 연배구, 중궁이고 언어로 뛰어났던 자는 재하와 자공이며 정치에 뛰어났던 자는 여무와 괴로이고 문학으로 뛰어났던 자는 자유와 자하이니라. 3.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로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은 바가 없었으니. 풀이 이 구절은 안회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안회의 학문에 대한 열의를 칭찬한 것이다. 공자는 제자에게 도가 아닌 것을 말한 적이 없었다. 그가 하는 말은 극히 평범한 가운데 뜻이 담겨 있어 그 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총명한 두뇌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깊고 두터운 마음의 바탕이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아울러 덕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참 뜻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고 단지 몇 마디 말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글자의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뿐이라면 글재주를 익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는가. 공자는 이렇게 말이나 글로서만 도를 행하려 드는 사람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실로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경멸하기까지 했다. 오직 도의 참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학문을 하는 사람이며 군자라고 했다. 그런데 수많은 공자의 제자 중에는 마음으로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아내만은 스승의 학문과 도를 물려받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그는 스승의 도를 말할 때 벌써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달았을 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감동하여 기뻐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아내의 훌륭한 재질에 대하여 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로다. 그는 나의 말에 대하여 언제나 기뻐하기만 하였으니 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는 아내의 덕과 학문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오히려 원망하듯 칭찬했던 것이다.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성스럽도다. 민자건이요. 남이 그의 부모나 형제의 말을 들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구나. 프리. 공자가 제자 민자건의 효행을 칭찬한 말이다. 여기서 특이한 것을 찾는다면 민자건의 어떠한 점이 효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라 민자건의 형제가 그의 효성과 우예를 말했을 때 남들이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역시 그 목적은 실생활에 옮겨 실천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5. 남용이 반복하여 백규장을 외우는 것을 보고 공자께서는 자기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셨다. 5. 프리. 시경 대하 억변의 백규장은 대략 다음과 같아. 백옥의 티는 갈면 다시 정과 같이 될 수 있으나 사람이 한 번 실언을 하면 도저히 고칠 수 없다. 남용은 이 식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여 외웠다고 한다. 이로 보아서 그가 언행에 얼마나 주의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말을 상관다함은 모든 일을 신중하게 한다는 것과 뜻이 통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남용을 믿고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던 것이다. 6. 개강자가 묻기를 제자들 중에서 누가 배우기를 좋아합니까? 7.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아내라는 사람이 있어 배우기를 좋아하더니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은지라 지금은 없소. 7. 안연이 죽자 알로가 공자의 수레를 팔아 안연의 외관을 마련하기를 청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주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아들에 대한 정리는 있게 마련이오. 이가 죽었을 때도 관은 했으나 외관은 하지 않았소이다. 내가 외관을 장만하기 위해서 수레를 팔고 걸어다니지 않는 것은 내가 대부의 뒤를 좁는 신분인지라 걸어다니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오. 8. 프리 안연과 알로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이며 다같이 공자에게 학문을 배운 제자였다. 그런데 아들 안연이 아버지 알로보다 먼저 죽었다. 알로는 아들 안연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기 위하여 공자의 수레까지 팔아 외관을 준비할 것을 공자에게 청하였다. 외관은 깊은 산 중에서 나는 단단하고도 질이 좋은 나무를 썼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외관을 사용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비가 들었다. 재산이 많은 집이나 곤세가 있는 집안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알로는 아들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에서 공자가 늘 타고 다니는 수레까지 팔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인간의 정으로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분수에 넘치는 일이라 안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자는 어버이가 자식을 생각하는 정리는 모두 마찬가지라 하였소. 나는 친자식인 백어가 죽었을 때에도 과는 했지만 외관은 하지 않았소. 그러니 내가 수레를 팔아서 외관을 장만하려 하였다면 벌써 그때 수레를 팔았을 것이 아니겠소. 내가 수레를 팔아서 외관을 장만하지 않은 것은 바로 내가 대부의 신부님으로 걸어 다니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이오. 하고 알로의 정을 거절하였다. 이는 사리를 따지지 않고 분수에 넘치는 장례를 치르려는 알로를 일깨워준 말이다. 8. 안연히 죽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프다 하늘이 나를 버리셨으니 하늘이 나를 버리셨으니 9. 안연히 죽자 공자께서 통곡하셨다 공자를 따르던 한 제자가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너무 슬퍼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무 슬퍼한다고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 슬퍼하리요. 10. 안연히 죽자 문인들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자 하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된다. 그러나 문인들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나를 부모같이 대하여 주었거늘 나는 그를 아들같이 대하여 주지 못하였구나. 그러나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제자들 때문이니라. 10. 괴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으리요.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으리요. 10. 민자건이 선생님 곁에 있을 적에는 그 태도가 온화하면서 공손하고 자로는 강건하고 여무와 자공은 강직하여 선생님께서는 즐거워하셨다. 10.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유 같은 사람은 제 죽음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며 근심하셨다. 11. 프리 이러한 제자들을 곁에 두고 있는 공자의 마음은 믿음직스럽고 대견하기만 했다. 그러나 천리에 밝은 공자의 마음 속에는 자로의 태도가 몹시 근심스럽기도 했다. 자로의 행동과 성미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너무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그래서 공자는 자로의 성질과 태도가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혹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한 것이다. 자로의 성미가 남달리 급하여 가끔 경솔한 행동이 남에게 반감이나 빈축을 사게 되는 경우가 노노에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공자가 잘 타이르고 이해시켰지만 천성은 좀채로 고쳐지지 않는 모양이다. 자로는 그 후 위나라에서 벼슬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 무려 위나라에는 난이 있었다. 공자는 위나라에 난이 있다는 말을 듣자 장차 자로가 죽을 것이라고 슬퍼하였다고 한다. 공자의 생각대로 자로는 위나라의 태자 계회가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친자식이며 위나라의 왕인 위공첩을 죽인 것에 반발하다가 횡사하였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후일 공자가 위나라의 난에 자로가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내 미리 자로가 횡사할 것을 예측하였거늘 정말 그가 죽고 말았구나 하고 한탄한 것을 문인들이 이 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뒤에 붙여 놓았다고도 한다. 이래 전후야 어떻게 되었든 자로의 성미와 태도는 남달리 강했고 공자도 그것을 늘 걱정하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13. 노나라 사람들이 창고를 다시 지으려고 하며 민작은이 말하기를 옛것을 그대로 쓰면 어떠하여서 다시 지으려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좀처럼 말을 하지 않지만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중함이 있느니라.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가 비팟하는 것을 어찌하여 나의 집에서 하는가? 15.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당에는 올랐어도 아직까지 실에는 들지 못하였느니라. 15. 풀이 악기를 다루는 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나타난다. 16. 성질이 거친 사람은 그 연주하는 소리도 난폭하고 중화를 읽는다. 16. 자로는 남달리 성질이 급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비팔을 타는 소리도 거칠고 난폭하게만 했을 뿐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 못했던 모양이다. 16. 그래서 공자가 자로는 어찌 그런 비팔을 나의 집안에서 타는가? 하고 꾸짖었던 것이다. 17.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 문인들이 자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17. 스승에게서 꾸질함을 들은 사람이라고 멸시하는 눈치를 보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18. 공자가 자로를 꾸짖은 데에는 조금 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 19. 그래서 공자는 자로는 당에까지는 올랐느니라. 단지 실에 들지 못하였을 뿐이니라. 하고 다시 말을 고쳤던 것이다. 19. 여기서 당이라 함은 악기에 대한 기틀을 뜻한 것이다. 20. 그리고 실이라 함은 예술의 경지를 비유한 것이다. 20. 이렇게 본다면 자로의 악은 예술의 경지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미 기틀은 잡혀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성취를 볼 수 있으리라는 평이다. 21. 제자의 단점을 고쳐주려고 호되게 꾸짖었으나 엉뚱하게도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한 공자의 제치라 하겠다. 15. 자공이 자장과 자하는 누가 더 현명한가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장은 과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하느니라. 말하기를 그러면 자장이 낫다는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함과 미치지 못함은 마찬가지이니라. 16. 개시는 주공보다도 더 부유한데도 구는 개시를 위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가혹하게 받아서 그를 더욱 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제자들아 북을 울리며 그를 공벌해도 좋으니라. 17. 푸리. 염유는 공자에게서 학문을 배울 때 남달리 판단력이 뛰어나서 스승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다. 18. 염유는 정사에 뛰어났느니라. 라고 공자가 칭찬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19. 그러던 그가 당시의 곤세가인 개손씨에게 발탁되어 그의 가신이 되면서부터는 차츰 올바른 마음을 잃어갔다. 19. 개손씨의 잘못을 고쳐주어야 할 염유였지만 오히려 개손씨의 곤세와 부를 더하여 주었던 것이다. 20. 좌전에 의하면 개손씨가 백성들에게서 토지세를 거둬들일 것을 염유에게 상의하였다. 21. 그리고 염유는 이것을 공자에게 물었다고 한다. 물론 공자가 찬성할 리 없었다. 22. 그러나 염유는 스승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지세를 거둬들이는 것을 강행하였다. 22. 이는 그 개손씨의 부를 더하여 준 결과밖에 안 되었다. 23. 그래서 공자는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24. 제자들아 너희들은 저 염유의 옳지 못한 행동을 성토하라고 말했던 것이다. 24.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할 때는 공자가 염유의 비행에 얼마나 붕괴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25. 시는 어리석고 삼은 둔하고 사는 편벽되고 유는 추하고 속되느니라. 25. 풀이 제자들의 단점을 지적한 공자의 말이다. 26. 고시는 성품이 온순하나 지혜가 없고 중삼은 근면하나 바탕이 둔하여 하는 일이 민첩하지 못하고 26. 자장은 총명함이 있으나 성실치 못하고 자로는 용감 무쌍한 기질이 있는 반면에 하는 일이 경솔하고 속됨이 있다. 27. 이 말은 제자들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지적한 직접적인 평이다. 2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는 그 학문이 도에 가까웠으나 쌀 뒤주가 자주 비었느니라. 29. 산은 천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자꾸 불리는 것은 억측이 잘 적중되었기 때문이니라. 29. 풀이 학문이 재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30. 그 예로서 아내는 학과 덕이 뛰어났으나 항상 생활이 궁핍했고 자공은 학문이 아내보다 뛰어나지 못하였으나 부유했다. 30. 자공이 자꾸 재물을 늘리는 것은 천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재물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그의 억측이 자주 적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1.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도 가난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뜻한 것이라 하겠다. 31. 큰 부는 운을 타지만 작은 부는 그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한다. 32. 자공은 바로 노력을 하여서 작은 부를 쌓아올린 사람이라고 하겠다. 33. 그의 억측이 자주 적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재물을 늘리기 위하여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34. 그리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노력인 것이다. 34. 공자는 부정한 일이 아니고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마부같은 천한 일이라도 가리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35. 이 글은 아내의 덕과 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공이 재물을 모으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35. 이 글은 아내의 덕과 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공이 재물을 모으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36. 19. 자장이 선인의 도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지 않아도 본바탕이 선한 사람을 말하나 그렇다고 실에 쉽게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니라. 36. 풀이 선인이라 함은 배우지 않아도 본바탕이 착한 사람을 말한다. 37. 그래서 선인의 도에 대한 자장의 질문에 공자는 옛 성인의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본바탕이 착한 사람을 말한다. 38. 그렇다고 쉽게 오묘한 도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라. 라고 말했던 것이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언론이 독실한 것을 줍기만 한다면 군자다운 사람이겠는가? 외모만 장엄한 사람이겠는가? 39. 풀이. 언론이라 함은 말이나 글로써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40. 만약 이 언론만 두드러지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면 좋겠는가? 41. 군자이겠는가? 아니면 겉만 장종하게 꾸미려는 사람이겠는가? 42. 비록 말과 태도는 의젓하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군자인지 위선자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42. 그러므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41. 자로가 여쭙기를 도리를 들으면 곧 이행하여야 합니까? 42.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부용이 계시거늘 어찌 그 들은 것을 곧 그대로 행한다 하리요. 42. 염유가 여쭙기를 도리를 들으면 곧 이행하여야 합니까? 43.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듣거든 곧 행하여야 하느니라. 43. 이에 공사하가 여쭙기를 유가 도리를 들으면 곧 행하여야 합니까? 라고 여쭙었을 때는 44. 선생님께서 부용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구가 도리를 들으면 곧 행하여야 합니까? 하고 여쭙었을 때는 45. 선생님께서 듣거든 곧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의심이 가서 분별하지 못하겠기에 감히 묻습니다. 45.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는 매사가 물러서는 편이므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유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 겸해서 하려하므로 물러서게 한 것이니라. 46. 공자께서 광땅에서 난을 당하셨을 때 안연히 뒤늦게 도착했다. 47. 공자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다. 47. 선생님께서 계신데 회가 어찌 감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안연히 말했다. 48. 계자연이 묻기를 중류와 염구는 훌륭한 신하라 하여도 좋겠습니까? 49.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가 별다른 질문을 하는가 하였더니 바로 유와 구에 대한 물음이로다. 50. 이른바 훌륭한 신하라 함은 도로서 임금을 성기다가 불가능하면 그만두는 법이니 50. 이제 유와 구는 신하의 수요만 채우는 사람이라 하겠느니라. 51. 묵기를 그러면 따르기만 하는 자들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아비와 임금을 죽이는 일에는 역시 따르지 않으리라. 52. 자로와 염구가 계시의 가신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53. 공자의 제자 중에서도 뛰어난 자로와 염구 두 사람을 가신으로 두게 된 계자연은 득이하여 공자에게 물었다. 54. 자로와 염구 두 사람은 훌륭한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는 계자연의 말을 듣는 순간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55. 신하란 말은 적어도 일국의 왕 정도는 되어야만 쓸 수가 있는 것이다. 56. 그런데 일개 대부로서 감히 신하란 말을 쓰다니. 57. 예의사상이 깊게 뿌리박힌 공자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57. 그래서 공자는 나는 그대의 질문이 아주 큰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 고작 자로와 염구에 대한 물음이라니. 58. 공자의 대답에 약간 야유가 섞인 느낌이 든다. 59. 이렇게 군주를 무시한 계자연의 말을 누른 다음 훌륭한 신하란 정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법인데 그 두 사람은 일개 대부의 집에서도 그렇지 못하니 괜히 숫자만 채우기 위한 신하라 하는 수밖에. 59. 하고 조롱하듯 말했다. 그러자 계자연은 다시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명령의 복종이나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씀인가요? 59. 계자연의 이번 물음에는 자로가 남에게 복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비치고 있다. 60. 공자가 계자연의 그런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61.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아비를 죽이고 임금을 죽이는 역적질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오히려 계시가 신하로서 옳지 못함을 덩고한 것이다. 61. 계자연은 세도가 출신이며 또 대부의 신분이기는 하나 한때 공자의 합덕을 흠모하여 공자의 문화에서 그를 배운 적이 있었다. 62. 그러기에 공자도 이렇게 허물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63. 자로가 자고로 하여금 비의 읍제를 시키려고 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자식을 해치려 두는구나. 63. 자로가 말하기를 그곳에는 백성들이 있으며 사직도 있습니다. 64. 어찌 꼭 책을 읽어야만 배움이 된다 하겠습니까? 6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 둘러대는 것을 미워하느니라. 65. 자로가 계시의 가신으로 있을 때 자고를 계시의 사업인 비지방의 읍제로 추천하였다. 66. 그러자 공자는 자로가 남의 자식을 망치려 두는구나. 하고 탄식하셨다. 66. 자고는 본시 바탕이 좋은 사람이나 아직 학문이 충분치 못함으로 읍제가 되어 백성을 다스린다면 그를 그르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66. 더구나 그를 세도가인 계시지방의 읍제로 추천하였으니 공자는 우려가 되었던 것이다. 66. 그러나 자로는 고울에는 백성이 있으니 다스릴 수 있고 또 사직도 있으니 신에게 제사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67. 그러니 백성을 다스림해 도리를 잘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서 신을 섬긴다면 그것도 일종의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68. 반드시 글을 읽어야만 학문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69. 조금도 틀림이 없는 말이다. 69. 공자 자신도 반드시 글공부만이 학문이 아니라고 했으며 생활을 통해서 도리에 맞는 일을 행하는 것도 학문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70. 그러나 그것도 반드시 도리를 분별하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다. 70. 그래서 공자는 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망령되게 말을 꾸며대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느니라 하고 자로의 경솔함을 체크하였던 것이다. 71. 남에게 굽히기 싫어하는 자로였지만 도리로서 따지는 스승의 말에는 더 이상 항변할 말이 없었으리라. 72. 자로, 증석, 여미우, 공소하가 스승을 모시고 앉았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3. 내가 다소 어른이기는 하나 나를 개의치 말아라. 74. 너희들이 평소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들의 학덕을 알아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74. 자로가 불쑥 나서며 대답하기를 75.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 사이에 끼어서 대군에 침입을 당하고 기근으로 시달린다 할지라도 제가 다스린다면 75. 3년이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용감하게 만들고 또 도의 방향을 알도록 할 수 있겠나이다. 75. 한이 공자께서 빙글에 웃으셨다. 76. 구야, 너는 어떠하냐. 대답하기를 사방 670리 혹은 560리의 지역을 제가 다스린다면 76. 3년이면 백성들을 풍족히 살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 지방의 예와 악에 대해서는 군자의 힘을 기다려야 하겠나이다. 76. 저가 너는 어떠하냐. 77. 대답하기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고자 바랄 뿐입니다. 77. 종묘의 일과 제후들의 모임에 예복과 예간차림으로 보좌하는 작은 벼슬이나 맡아보았으면 하나이다. 77. 점아, 너는 어떠하냐. 77. 점은 강간이 타던 비파를 치렁소리가 나게 밀어내놓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하기를 저는 세 사람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78. 그러자 군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79. 다만 각자 그 뜻을 말하는 것이니라. 79. 늦은 봄철에 봄옷이 만들어지거든 어른 대여섯 명과 아이들 육칠명과 더불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의에 올라 바람을 쐬고 노래를 부르다 돌아오겠습니다. 79. 공자께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도 점의 의견을 따르겠노라. 79. 새 제자가 나가고 증석이 뒤에 남아 말하기를 저 세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대로 각자의 뜻을 말한 것이니라. 81. 묻기를 선생님께서는 어찌 유의 말을 들으시고 빙글에 웃으셨습니까? 81. 말씀하시기를 예로써 하늘을 다스려야 하거늘 그의 말에는 겸양의 빛이 없는지라 웃었느니라. 81. 구가 말한 것이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81. 어찌 사방 육치십리나 또는 오육십리라 하여 나라가 아니라 하겠느냐? 81. 적이 말한 것이라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82. 종묘와 제후들의 모임이니 제후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83. 적이 소상을 한다면 누가 대상을 할 수 있겠느냐? 84. 풀이 이 글은 공자가 자로, 증석, 염구, 공소화 등 내 제자들에게 장래에 하고자 하는 바를 물은 것으로 논호에서 가장 긴 문장이다. 85. 이 장은 내 제자들의 성격이나 인품이 잘 나타나 있다. 86. 자로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씩씩하고 강한 기상을 가진 사람이다. 87. 그러나 흠이 있다면 모든 일에 침착함이 없고 약간 경솔한 면이 엿보이는 점이라 하겠다. 87. 여미는 약간 냉철한 면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이지적인 사람이다. 88. 그리고 겸손할 줄도 안다. 88. 공소화는 아주 예가 밝은 사람이다. 88.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 낮추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를 숭상하고 지키는 사람이라 하겠다. 88. 증석은 자신이 말했듯이 정사보다는 풍류를 즐기는 사람이다. 89. 남들처럼 욕망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89. 무리가 없으면서도 소박한 인간생활 속에서 조촐한 풍류를 즐기겠다고 한 그는 자상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90. 남들은 모두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들을 그는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는 어버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90. 제 12편 안연 1. 안연이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극복하고 예에 돌아가미 곧 인이 되는 것이니 하루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게 된다면 온 천하가 다 인을 따르게 될 것이니라. 91. 인이 되는 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 91. 안연이 말하기를 그 조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9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92. 안연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둔하오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하나이다. 92. 중궁이 인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93. 문을 나설 때에는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들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것 같이 하고 94.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94.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도 원망이 없고 집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는 이라. 94. 중궁이 말하기를 제가 비록 우둔하오나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할 것을 고하나이다. 94. 사마우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자는 그 말을 참느니라. 95. 말하기를 말을 참으면 곧 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9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말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96. 사마우는 송나라 사람으로 공자를 살해하려고 한 적이 있는 환태의 아우이다. 96. 그러나 그도 공자의 학덕을 흠모하여 공자를 찾아와 제자가 되었다. 97. 그 정도로 그는 학문에 대한 열의가 높은 반면 성질이 급하여 말을 경솔하게 하는 결점이 있었던 모양이다. 97. 그러니 인에 대한 그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이라도 많이 참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97. 그러나 우는 스승의 말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말만 참게 되면 인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98. 사마우는 스승의 대답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에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99. 그러나 공자가 대답하기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참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99.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뜻한 말이다. 99. 이것은 인을 실천하기란 어려움으로 인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다고 한 뜻도 되고 99. 또 우의 사람 됨이 너무 경솔하니 모든 일을 잘 생각하고 언행을 신중히 하라는 뜻도 되겠다. 99. 사마우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 군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99. 말하기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면 이를 곧 군자라 이른다는 말씀입니까?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마음을 반성하여 흠이 없다면 어찌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으리요? 99. 사마우가 근심하여 말하기를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거늘 나만 유독 없구나. 99. 그러자 자아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살고 죽음은 명예있고 부기는 하늘에 달렸다고 하오. 99. 군자가 삼가서 과실이 없고 남과 사귀면은 공경하며 얘가 있으면 사해안이 모두 형제가 되는 것이오. 99. 그런데 군자가 어찌 형제없음을 근심하리요. 99. 프리. 사마우에게는 형제가 세 명이 있었다. 99. 그러나 형 환태와 두 동생은 모두 불의를 일삼고 있으므로 자기와 뜻이 맞지 않아 이처럼 말했다고 본다. 99. 그리고 우가 몹시 근심하여 말했다는 것은 그 불의로 인해 형과 동생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99. 그래서 자아는 살고 죽음은 명예 달려있고 부기는 하늘에 달려있다고 말하여 우의 근심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99. 자장이 명철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이 스며드는 듯한 참소와 피부를 자극하는 하소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멀리 내다본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100. 자공이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비를 충족하게 하여 백성들이 믿게 하여야 하느니라. 100. 부득이 하여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100. 군비를 버려야 하느니라. 100. 자공이 묻기를 또 부득이 하여 버려야 한다면 나머지 둘 중에서는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100. 식량을 버려야 하느니라. 100. 예로부터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 있게 마련이거니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하는 법이니라. 100. 극자성이 말하기를 군자는 질이 훌륭하면 그만이지 문을 해서 무엇하리요? 100. 자공이 말하기를 애석합니다. 100. 군자를 단정한 부자의 말씀은 내필의 말이 끄는 마차로도 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100. 문은 질과 같아야 하며 질도 문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100. 범이나 표범의 털을 뽑은 가죽이라면 개나 양의 털을 뽑은 가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00. 프리. 위나라의 대부 극자성이 당시 군자들의 성향이 외관과 형식의 치유침을 두고 말했다. 100. 그리고 그가 공자의 제자인 자공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말한 것을 보면 단순히 그릇된 군자의 태도를 한탄했다기보다 군자라 칭하는 모든 사람을 비웃고 있음이 엿보인다. 100. 그래서 자공은 군자를 단정한 대부의 실언은 그 잘못이 너무 큽니다. 100. 문체와 타고난 바탕은 같으며 질 또한 문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100. 만약 질만 있고 문이 없다면 마치 털을 뽑은 호랑이의 가죽이 털을 뽑은 개나 양의 가죽과 다를 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100. 하고 반박하였다. 100. 세상의 나쁜 풍습을 시정하려는 뜻은 잘 알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질과 더불어 문의 중요성도 알아야 함을 뜻한 말이다. 9. 애공이 유약에게 묻기를 흉년이 들어서 나라의 비용이 부족하니 어찌하리요? 유약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철법을 쓰지 않으십니까? 말하기를 둘을 거두어도 부족하거늘 어찌 철법을 쓴단 말이요? 유약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이 어찌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임금인들 어찌 풍족할 것입니까? 9. 풀이 노나라의 임금인 애공이 유약에게 물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 국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당시 노나라에선 주나라 때부터 내려오는 정전법을 쓰지 않았다. 정전법대로라면 수학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노나라에서는 성공 때부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여 10분의 1을 더 가산한 10분의 2를 거둬들였다. 애공이 물은 말은 나라의 흉년이 들었으니 그 10분의 1을 거두는 조세만으로는 국비가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유약은 왜 10분의 1을 거두는 주나라의 정전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고 대물었다.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었다. 그래서 애공은 10분의 1을 거두고 있는 지금의 조세법으로도 국비를 충당하지 못하는데 어찌 10분의 1을 거두는 철법을 쓴단 말이오? 하고 반문했던 것이다. 이로 본다면 당시의 귀족이나 관리들의 생활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팽창해가는 귀족들의 세력과 함께 관리들의 생활이 한층 사치성을 띄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라에는 흉년까지 들었다. 그래서 애공이 정사에 밝은 유약에게 물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유약이 말하기를 백성과 임금은 한몸입니다.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도 풍족할 것이며 백성이 풍족하지 못하면 임금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백성이 있어야 군주가 있고 백성이 없으면 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본 원리를 말한 것이다. 그 당시의 나라는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은 몹시 곤란하게 되었다. 거기에다 나라에서 조세까지 가혹하게 거둬들인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 될 수 있는 한 국비를 아껴쓰고 백성들의 힘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도 덜 거두자는 것이 유약의 뜻이었다. 10. 자공이 덕을 숭상하고 미혹댐을 분별하는 것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실과 신의에 주력하고 의로움에 옮겨감이 덕을 숭상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면 살기를 바라나 미워하면 죽기를 바라는데 이미 살기를 바란 데다 또 죽기를 바라니 이것이 미혹이니라. 진심으로 부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리. 자장이 덕을 숭상하고 일에 미혹한 것을 밝게 가려내는 길을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성실과 신의에 주로 힘쓰고 모든 일을 의로운 길로 옮기는 것이 바로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살기를 바라고 미운 사람은 금방이라도 죽기를 바란다. 이 한 마음 속에 이것저것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살이에 미혹되는 원인이다.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나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다. 덕이란 인의 예지가 두루 갖춰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덕을 숭상한다는 것은 바로 인의 예지가 두루 갖춰진 사람을 존경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공자는 바로 이 덕을 숭상하는 길을 성실과 신의를 지키고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혹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추상적임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일의 정도나 형태에 따라 달라짐으로 때때로 그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공자는 그 여러 가지의 형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여 분본 원리를 설명했다. 사물을 사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필요와 감정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이 바로 미혹댐의 원인이라고 했던 것이다. 11.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답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하나이다. 공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이요. 진실로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으며 아비가 아비답지 않고 자식이 자식답지 않다면 비록 곡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어찌 얻어서 먹으리요.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짤막한 한두 마디 말로 옥사를 판결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유일 것이며 자로는 승낙한 일을 미루고 실행하지 않음이 없는 이라. 풀이 이 구절은 자로의 신실함을 칭찬한 말이다. 노노에는 공자가 자로의 거친 성격과 경박한 행동을 꾸짖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온다. 그러나 이 글의 내용으로 본다면 자로가 거칠고 경솔한 사람인 반면에 충성스럽고 약속을 아주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송사를 듣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나도 남과 같으나 반드시 송사가 없도록 해야 되느니라. 14. 자장이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처할 때에는 올바른 정치를 생각하며 게을리하지 말고 정사를 행함에는 충심으로 해야 하느니라.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학문을 널리 배우고 예로써 단속하면 가히 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니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키워주고 남의 나쁜 점을 키워주지 아니하나 소위는 이와 반대이다. 17.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이니 그대가 바르게 통솔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게 따르지 않으리요. 18. 개강자는 노나라의 곤세가였던 만큼 그가 물은 바는 정치의 효용성 내지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위정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해주었던 것이다. 18. 개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공자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내는 것이 아니라면 상을 준다 하더라도 훔치지 않을 것이오. 19. 풀이 개강자가 국내에 도둑들이 많은 것을 걱정하여 이를 공자에게 물었다. 19. 당신은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활이 몹시 공공하였다. 19. 그래서 흉년이 들거나 그 외에 재난이 닥치면 기아를 면치 못했으며 그럴수록 민심은 흉용해져서 마침내는 도적의 무리가 들끓었다. 19. 아무리 나라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권세가라 하지만 이런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으므로 마침내 공자에게 물었던 것이다. 19. 그러나 공자는 만약 진실로 탐내는 것이 아니라면 상을 주어가면서 도둑질을 시킨다 하더라도 훔치지 않을 것이오. 19. 하고 반문에 가까운 애매한 대답을 하였다. 19.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19. 첫째, 지금 나라 안의 백성은 굶주림에 지쳐있소. 그들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소. 19. 그러므로 그들은 도둑이 되지 않을 수 없소. 라고 풀이할 수 있으며 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기인하는 것이오. 20. 그러니 정치를 하는 그대 자신부터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자연히 백성들에게도 청렴한 풍속이 생겨서 도적이 없어질 것이오. 라고도 할 수 있다. 20. 전자는 인간의 본성을 들어서 위정자인 개강자에게 그의 부정을 간접적으로 반박한 것이고 후자는 자신부터 각성하라고 공고하는 뜻이다. 19.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묻기를 무도한 자는 죽여서 도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는 정치를 함에 있어 어찌 함부로 사람을 죽이려 하시오. 20. 그대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백성들도 선을 행하게 될 것이오. 20. 군자의 덕이 바람이라면 소인의 덕은 풀이오. 21. 푸른 바람이 불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는 것이오. 20. 자장이 묻기를 선비는 어떻게 해야만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2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21. 자장이 대답하기를 나라에 나아가 있어도 명성이 들리고 집에 있어도 명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명성이지 달함이 아니니라. 22. 무릇 달했다는 것은 질박하고 정직하여 의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잘 살피고 기색을 잘 관찰하여 신중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23. 그래야 나라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되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달하게 되느니라. 24. 물은 명성을 얻는 것이란 겉으로는 인을 취하면서 행함에는 어긋나나 의심하지 않고 태어남을 가장하는 것이다. 25. 그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명성을 듣고 집에 있어서도 반드시 명성을 듣게 되느니라. 25. 번지가 공자를 따라 무후대 아래에서 논일 때 말하기를 덕을 숭상하고 간특함을 바로잡으며 미혹을 분별하는 것에 관하여 감히 묻겠습니다.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질문이로다. 27. 일은 먼저 하고 소득은 뒤로 미루는 것이 덕을 숭상한다는 것이 아니겠느냐. 28. 자신의 악함은 공격하고 남의 악함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간사함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겠느냐. 29. 하루아침의 분노로 그 몸을 잇고 자기의 부모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미혹됨이 아니겠느냐. 29. 번지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30. 지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니라. 30. 번지가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사람을 청거하여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두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31. 번지가 물러나와 자하를 만나서 말하기를 아까 내가 선생님을 배웠고 지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더니 31. 선생님께서는 정직한 사람을 청거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의해 두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정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오? 31. 자하가 말하기를 뜻이 넓고 큰 말씀이오. 31. 순인금께서 천하를 다스릴 때 여러 사람 중에서 고요를 골라 등용하시니 어질지 아니한 자가 멀리 사라졌으며 탕인금께서도 천하를 다스림에도 여러 사람 중에서 이윤을 골라 등용하시자 어질지 아니한 사람이 멀리 사라져버렸소. 33. 자공이 벗을 사귀는 것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의로서 잘못을 일러주고 착함을 권하여서 잘 이끌어주되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만두어서 자기까지 욕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24.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학문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서 인을 서로 도와 닦아야 하느니라. 25. 제 13편 자로 1. 자로가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수고하는 것이니라. 더 청하자 말씀하시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2. 중궁이 개시에 가제가 되어 정사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시기를 먼저 관리들에게 일을 맡기되 사소한 일은 용서하며 어진 인재를 등용하도록 하라. 2. 말하기를 어떻게 어진 인재를 알아서 등용합니까? 3.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쓴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내버려 두겠느냐. 3. 자로가 말하기를 위나라 군주께서 선생님을 맞아들여 정치를 하게 된다면 선생님께서는 장차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명분을 바로 세우리라. 4. 자로가 말하기를 이러한 점에는 선생님께서 현실과 거리가 먼 것이 있습니다. 5. 어찌 그 명분을 밝히겠습니까?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고 속되구나 유여. 5.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는 대개 빠지는 것이니라. 6. 명분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 말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고,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형벌이 적중되지 않고, 형벌이 적중되지 않으면 백성은 손발을 둘 곳이 없는이라. 6. 그러므로 군자가 명분을 세우면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서면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그 말을 세움에 있어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할 뿐이니라. 6. 번지가 곡식을 심는 법에 관하여 배우기를 청했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니라. 7. 채소 가꾸는 것에 관하여 배우기를 청하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채소 가꾸는 늙은이만 못하니라. 8. 번지가 물러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지는 소인이로다. 9.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리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신의를 좋아하면 백성이 감히 정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9. 무릇 이렇게 하면 사방의 백성들이 포대기에 그 자식을 싸서 들고라도 모일 것인데, 곡식을 심는 법을 배워서 무엇하리요? 9. 번지가 물러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지는 소인이로다. 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의 시 300편을 다 외우되, 정사의 보탬을 줄 정도로 달하지 못하고, 사방에 사절로 보내줘도 자기의 독단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비록 시를 많이 외우고 있다 한들 무엇하리요? 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신이 바르면 영을 내리지 않아도 실천이 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영을 내린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 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는 형제이니라. 8. 노나라와 위나라는 다같이 주나라의 후손이 봉함을 받은 나라이다. 그러므로 두 나라는 서로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 당시에 위나라와 노나라는 쇠태기에 있어 예가 물러냈다. 그래서 공자가 새삼스럽게 노나라와 위나라는 쇠하는 것까지 형제로구나 했던 것이다. 8. 공자께서 위나라의 공자 형을 평하여 말씀하시기를, 집을 잘 다스렸도다. 재물이 조금 모였을 때는 진실로 모였다고 했고, 조금 더 모였을 때는 진실로 완비되었다라고 했으며, 많이 모였을 때는 진실로 화려하다고 말하였느니라. 9. 풀이. 공자가 위나라 대부 형을 평한 말인데, 형의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 됨을 칭찬한 것이다. 10. 재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했지, 결코 없다고 재물을 탐내거나 있다고 교만하지 않았다. 11. 진실로 모였다. 진실로 완비되었다. 진실로 화려하다. 이 세 마디의 말은 언제나 만족해하고 있는 겸허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9. 공자께서 위나라에 가실 적에 여뮤가 마찰을 몰았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성하구나. 염류가 말하기를 이미 번성하면 또 무엇을 베풀어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부를 베풀어야 하느니라. 말하기를 부하게 되면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느니라.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만 1년이 되더라도 괜찮을 것이며, 3년이 지나면 이로움이 있으리라. 10. 공자가 자신의 학문과 덕으로 도덕정치를 이룩할 수 있다는 포부를 말한 것이다. 3년만 정사를 맡겨준다면 정치의 기틀을 잡을 수 있고, 단 1년만이라도 자기에게 정사를 맡아보게 한다면 어지러운 것이 정비될 것이라는 말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이 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 가히 잔악함을 누르고 사륙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진실이로다. 이 말은. 1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왕자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 이후라야 세상이 인하여 지리라. 13. 여기서 공자가 가리킨 왕자라 함은 고대의 성왕인 요순과 우, 탕, 주의 문항 등을 가리킨다. 한 세대는 30년을 말한다. 앞에 글에서 공자는 3년만 정사를 맡겨준다면 정치의 기틀을 잡겠다고 했으나, 이 글을 본다면 도덕정치를 이룩하려면 최소한 30년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1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 자신이 바르다면 정사의 종사함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 자신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찌 남을 바로잡겠는가? 14. 염류가 조정에서 물러나오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늦었느냐? 15. 대답하기를 정사에 관한 일이 있었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사사였을 것이다. 만일 정사에 관한 일이었다면 비록 내 등용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일을 들었을 것이다. 15. 염류는 대부이며 권세가인 개시의 가신으로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조정에 들어가 조회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개시의 가신 입장에서 참여했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제자 염류가 혹시 개시 집안의 사사로운 일 때문에 개시의 입장을 두둔하느라고 늦었나 하여 꾸중을 했던 것이다. 15. 전공이 묻기를 한마디로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는데 그런 말이 정말 있나이까? 16.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이란 그렇게 한마디로 그 뜻을 나타낼 수 없거니와 세인들의 말에 임금노릇하기도 어렵고 신하노릇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16. 만일 임금노릇하기가 어려운 줄 안다면 그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하는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17. 말하기를 한마디의 말로써 나라를 잃는다 하였는데 있나이까? 17. 공자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이란 그와 같이 한마디로 그 뜻을 나타낼 수 없거니와 세인의 말에는 나는 임금노릇을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아무도 나를 어기지 못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니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18. 역시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한마디로 나라를 잃는다는 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16. 석공이 정치에 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까운 데서는 기뻐하고 먼 데서는 오는 것이니라 19. 풀이 정치에 관한 석공의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20. 가까운 곳에서는 기뻐하고 먼 곳에서는 오게 하는 것이니라 20. 이는 위정자가 덕을 베풀어 선정을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기뻐함은 물론이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그 덕을 흠모하여 찾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17. 자하가 거부의 읍제가 되어 정치에 관하여 물었다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속히 하려고 하지 말며 작은 이익을 돌아보지 말라 18. 속히 하고자 하면 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돌아보면 큰일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18. 석공이 공자께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 행실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19. 그 아비가 양을 훔친 것을 아들이 증언하였나이다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21. 아비는 자식을 위해서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해서 숨기나니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는 것입니다 19. 번지가 인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20. 거처함에 있어 공손하고 이를 보는 데 있어 신중하고 남과 사귀기를 성실히 하면 비록 오랑케의 땅에 간다 하더라도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리라 21. 자공이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가히 선비라 이를 수 있겠습니까 2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행함에 있어 염치를 알고 다른 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면 선비라 할 수 있느니라 23. 말하기를 감히 그 다음을 묻겠나이다 24. 말씀하시기를 친척들로부터 효자라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공손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니라 24. 말하기를 감히 그 다음을 묻겠나이다 25. 말씀하시기를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언제나 과단성이 있다면 딱딱한 소인이기는 하나 억지로라도 다음에 놓을 수는 있느니라 25. 말하기를 요즘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한 말들이 작은 도량을 가진 사람들을 어찌 샘에 넣을 수 있으리요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의 길을 행하는 사람을 얻어 가르치지 못할 바에는 반드시 과격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택하리라 28. 과격한 사람은 진취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은 함부로 행하지 않는 바가 있느니라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 사람들의 속담에 사람으로서 항구성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손을 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잘한 말이다 29. 그 덕을 행함에 항구성이 없으면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느니라 30. 공자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점을 칠 필요도 없느니라 2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만 내동은 하지 않고 소인은 남에게 내동은 하지만 화합은 하지 못하느니라 24. 자공이 묻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한다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부족하느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부족하다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남과 화합은 하지 못한 자가 싫어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섬기기는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려우니라 25. 정도로서 기쁘게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각기 그릇에 맞게 하느니라 26.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우나 기쁘게 하기는 쉬우니라 26. 정도가 아니라도 기뻐하기만 하면 기뻐하고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바라느니라 2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태연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지만 태연하지 못하니라 2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강직하고 의연하고 질박하고 어눌함은 인에 가까우니라 28. 자로가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선비라 할 수 있습니까? 2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권하고 기뻐하여 화목한 듯하면 선비라 이룰 수 있으니 29. 친구에게는 정과 의로 간절히 권하고 형제에게는 기쁘게 화목함이니라 2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이 백성을 7년 동안 교화시키면 가히 전쟁에라도 나아가게 할 수 있느니라 3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화되지 않은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는 것은 곧 그들을 버리는 것이니라 3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니 녹을 받아야 할 것이나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녹을 받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30. 남을 꺾고 자신을 뽐내고 남을 원망하고 욕심부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3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히 어려운 일이거니와 그것이 인인지는 내 아직 알지 못하노라 31.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선비가 편안하게 거쳐한다면 선비라 하기에 부족하느니라 32. 풀이 여기에서 선비란 단순히 학문을 하는 사람을 뜻한 것이 아니고 도를 배우고 행하는 학자를 말한다 33. 그리고 회거는 편안히 거쳐한다는 말로써 안일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34. 도를 행하는 학자가 편안함과 안일만 생각해서 되겠는가 35. 이보다는 의리를 굳게 지켜서 도를 배우고 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니 불타는 듯한 정열과 성의가 필요하다 3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높게 말하고 높게 행하며 나라에 도가 없으면 홀로 정직하게 행하되 말은 공손해야 하느니라 3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덕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들을만하지만 말을 들을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덕에 있는 것은 아니니라 36. 인자는 반드시 용기가 있으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어질다는 것은 아니니라 36. 남군갈이 공자에게 묻기를 얘는 활을 잘 쏘고 오는 배를 끌었으나 모두 제 죽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37. 그러나 우아직은 몸소 농사를 지었는데도 천하를 차지하였습니다 37. 공자께서 대답이 없으셨다 남군갈이 나가자 말씀하시기를 군자로다 38. 그 같은 사람은 덕을 숭상하도다 그 같은 사람은 38. 풀이 예와 오는 무력으로 천하를 빼앗으려 했고 또 부리로 윗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39. 그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40. 이는 당시의 군주나 위정자를 가리킨 뜻도 있다고 본다 40. 공자 역시 제자 남용의 말에 공감을 가졌지만 차마 입을 열어 말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41. 그래서 남용이 물러난 뒤에야 공감을 표시했던 것이다 4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이면서 어질지 않은 사람은 있겠으나 소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아직 없었느니라 4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한다면 수고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42. 충심이라면 일깨워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43. 풀이 공자가 말했다 44. 진정 사랑한다면 수고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진심이라면 가르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5.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 한 말이다 45.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문과 도를 공부하도록 수고롭게 하고 진심이기 때문에 깨우쳐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4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을 받들 때 비침이 초안을 작성하면 세숙이 검토하고 행인인 자오가 수식하고 동리의 자산이 문체를 더하여 아름답게 하였느니라 46. 풀이 공자가 정나라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47. 정나라는 중국의 중원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작은 나라이다 47.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인물인 자산 등은 모두 공자보다 한 세대 정도 앞선 인물들이다 48. 외교문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에도 그토록 많은 사람의 노력과 정성을 들였음을 공자는 심히 존경해 왔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48. 어떤 사람이 자산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진 사람이다 49. 자서에 대하여 묻자 말씀하시기를 그저 그런 사람이다 49. 관중에 대하여 묻자 말씀하시기를 인물이다 인물이다 50. 백 씨의 병읍 300호를 빼앗아 백 씨를 평생토록 거친 밥을 먹게 하였으되 백 씨는 원망의 말이 없었다 50. 풀이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자산 자서 관중 등 세 사람의 인물에 대해 물은 것이다 50. 정나라의 자산은 앞에 그래도 나온 바 있거니와 이내의 인품을 지닌 자로서 백성들을 사랑하여 나라를 잘 다스린 정치가였다 51. 그래서 공자도 그에 대해서는 어진 사람이라고 평했다 52. 초나라의 자서는 왕위를 아우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왕을 보필하는 신하가 되어 오나라의 침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다 52. 그러나 그는 소왕이 공자를 등용하려 했을 때 이유를 들어 반대한 적이 있었다 53. 공자의 도덕 정치는 외세의 침략을 각오하여야 하는 초나라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라고 반대했던 것이다 54. 그 일로 해서인지 공자는 자서에 대해 그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평했다 54. 관중은 제나라 황공을 도와 중국 천하를 통일한 당대 최고의 정치가였다 55. 그래서 공자는 관중은 인물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실증으로 백 씨의 죄값으로 병읍 300호를 빼앗았으나 백 씨는 평생토록 관중을 원망한 일이 없었다는 것을 들었다 관중에 대한 인물평은 논호 중에서 8.1편 혼문편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이 모두 다르다 8.1편 22에서는 그를 그릇이 작다고 했으나 이 글에서는 인물이라고 칭찬했으며 또 본편 18에서도 그의 절개를 칭찬한 것이 나온다 10. 이로 본다면 그의 평은 묻는 사람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짐을 알 수 있다 11.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쉬우니라 1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맹공작은 조시나 위시의 가신이 되기에는 넉넉하지만 등나라나 설나라의 대부는 될 수 없느니라 12. 프리 맹공작은 노나라의 명문인 맹손시가의 출신으로 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지럽다 한다 12. 이 글에서 공자는 맹공작을 가리켜 진나라의 권신 조시나 위시 집안의 가신 노릇을 한다면 잘해낼 것이나 13. 등나라나 설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라도 정사를 맡아보는 대부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13. 그가 정치가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평한 것이다 14. 정사를 맡아서 행하는 데에는 어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정치적 소환이 있어야만 한다 15. 그런데 공자가 그를 가리켜 작은 제후국의 대부 노릇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본다면 15. 그 맹공작의 인물 댐댐이가 한없이 좋기만 했지 남을 다스리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3. 자로가 성인에 대해서 묻자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15. 장무중의 지혜와 맹공작의 무효과 변장자의 용기와 염구의 예를 갖추고 예와 악으로 꾸민다면 성인이라 할 수 있느니라 15.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날의 성인이란 어찌 그럴 필요까지 있겠는가 15.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의리를 생각하며 위험한 시기를 당하여 목숨을 내놓고 15. 오랜 약속에 대하여 지난 날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또한 성인이라 할 수 있느니라 14. 공작께서 공숙문자에 대하여 공명가에게 물으시기를 15. 진실이오 그분은 말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는데 15. 공명가가 대답하기를 전하여 말씀드린 것이 좀 지나쳤나 봅니다 15. 그분은 때가 된 연후에야 말씀하시는지라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으며 16. 즐거워진 후에야 웃으시는지라 사람들이 그분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16. 울어온 것임을 안 뒤에야 취하시는지라 사람들이 그분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나이다 16. 공작께서 말씀하셨다 17. 그러합니까? 어찌 그렇단 말씀이오? 17. 풀이 17. 공숙문자는 위나라의 현명한 대부로서 명성이 자자했고 당대의 대부호로 알려진 사람이다 18. 공자도 그가 대부호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공명가의 말에 미심쩍은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19.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무중이 방성을 점거하여 19. 노나라에 자기의 후계자를 세울 것을 요구할 때 비록 다른 사람은 임금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하나 나는 믿지 못하노라 19. 풀이 20. 장무중은 지략이 뛰어난 노나라의 대부였으나 맹손씨의 음모에 걸려 구개로 망명하였다 21. 뒤에 그는 망명처로부터 자기의 영지인 방읍에 잠입해 들어와 대대로 계승해온 방읍을 자기의 후손에게 이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22. 대부의 후계자는 원래 나라의 임금이 임명하였으며 또 외국에 망명한 기족의 영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22. 장무중의 행위는 왕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나 그가 반란을 일으킬 기세도 엿보였고 또 그의 선대의 공로를 참작하여 노나라에서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23. 본문 13에서 공자는 장무중의 지혜를 칭찬한 바 있지만 이 글에서는 법을 어기고 국왕을 무시한 그의 처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24. 아무리 남의 계략에 몰려 억울하게 국외로 추방되었다 하나 그의 처사를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네문공은 거짓이 있고 바르지 않았으나 제의 황공은 바르고 거짓이 없었다 프리. 지네문공이나 제의 황공은 다같이 춘추오페의 한 사람이다 지네문공은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여 포위했을 때 초나라와 깊은 교분이 있는 조와 위 두 나라를 공격했다 문공이 그 두 나라를 공격한 것에는 정치적 계략이 있었던 것이다 문공은 초나라의 공세를 늦춘 다음 송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초의 군사가 철수하는 것과 조 위 두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암암리에 조 위 두 나라를 깨워서 초나라와 절교하게 한 다음 초나라에 쳐들어갔다 그리하여 문공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중원의 패자가 되었다 제의 황공은 신하인 관중의 힘을 얻어 주를 종주국으로 받드는 한편 제후들 중에 패자가 되었다 당시 주의 왕실은 이른뿐이었고 실제로는 여러 나라가 난립하여 혼란을 빚어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군주들 사이에는 동맹이 생기게 되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평정상태가 유지된 것은 이 동맹의 힘이었다 이 군주들의 동맹의 지도적 위치에 선 제후를 패자라 불렀다 그러나 같은 패자이지만 황공이 초를 공격할 때에는 진의 문공과 달리 당시 천자인 주의 소왕이 남정에서 돌아오지 않는 책임과 초나라에서 종주국에 공무를 바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물었다 그러므로 공자는 진의 문공은 바른도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황공은 정도를 행했다고 했던 것이다 이 글은 대의명분을 무시하고 곤모술술로 패자가 된 진의 문공과 떳떳이 대의명분을 지킨 황공을 서로 비교하여 평한 것이다 17. 자로가 말하기를 황공이 공자 귀를 죽이자 소울은 따라서 죽었으나 관중은 죽지 않았으니 말하자면 관중은 어질지 못한 것이겠지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황공이 제후들을 규합하되 병거를 쓰지 아니함은 관중의 힘이었느니라 누가 그의 이남과 같으리요 18. 풀이 공자 균은 제나라 양공의 아들로 소백 즉 환공의 형벌이 된다 양공이 몹시 포항무도했으므로 그는 관중 소울과 함께 노나라로 망명했으며 동생 소백은 포수가와 함께 거로 망명했다 그 후 양공이 죽자 균은 관중 소울과 함께 고국인 제나라로 돌아갔으나 그때는 이미 소백이 먼저 왕위에 올라있었다 노나라에서 이를 알고 귀를 도왔으나 환공이 이를 반대하여 귀를 죽이고 관중과 소울을 제나라로 압성하게 했다 그러나 소울은 지조를 지키기 위하여 도중에서 자살했고 관중은 그대로 제나라에 잡혀갔다 그런데 포숙자가 관중의 인품을 보아 다시 환공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관중은 대부가 되었다 그 후 관중은 환공을 보필하여 어진 정치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초나라를 정벌하고 제일 먼저 패자가 되게 하였다 자로는 관중의 그런 태도를 지조가 없는 행동이라 간주하여 공자에게 물었으나 공자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제후들을 규합한 관중의 덕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로 본다면 공자의 인의 관념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고고한 수양보다 실제 생활의 실천함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라 하겠다 18. 자공이 말하기를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황공이 공자 귤을 죽였거늘 따라 죽지 못하고 더욱이 돕기까지 했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중이 황공을 도와서 제후들의 패자가 되게 하고 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여 바로잡았으니 백성들이 지금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이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외로 여몄을 것이다 어찌 필부필부들이 조그만 신의를 위하여 스스로 개천해서 목매워 죽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으리요 19. 공숙문자에 가신 대부 선이 문자와 함께 조종에 나아가 벼슬을 하자 공자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호를 문이라 할만하구나 20. 풀이 공숙문자의 가신이었던 선이 문자의 추천으로 문자와 함께 조종에 나아가서 대부의 신분으로 정사를 맡게 되자 공자가 그 소식을 듣고 공숙문자가 정말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만하다고 칭찬한 말이다 20. 당시의 대부들은 유능한 사람을 보면 가신으로 삼아 자신의 세력을 펼치려 했다 그런데 자신이 가신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추천하여 자기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일을 본다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공숙문자의 인격을 한층 더 높이 샀던 것이다 20. 공작께서 위 영공의 무도함을 말씀하시자 개강자가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하는데 어찌 군주의 자리를 잃지 않나이까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숙원은 빈객을 맡아보고 축타는 종묘를 맡아보고 왕송가는 군사의 지휘를 맡아보고 있소 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왕의 자리를 잃겠소 20.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함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실행하는 것이 어려우니라 20. 일을 행하기 전에 호언장담만 한다면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장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일수록 실제로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말과 일치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공자는 말을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부끄러울 정도로 하라고 했다 말에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22. 진성자가 제나라의 강공을 살해하였다 22. 공작께서 목욕하시고 조정에 나아가 애공에게 고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앙이 그의 군주를 살해하였으니 토보랄 것을 청하나이다 23. 공이 말하기를 사만들에게 고해보시오 23.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부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지라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23. 인근께서는 사만들에게 고하라 하시는구나 23. 사만에게 고하셨으나 안 된다고 하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부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지라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느니라 23. 자로가 임금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묻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만하지 말고 직원으로 가나여라 24.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위로 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달하는 이라 24. 항문과 도를 좋아하고 지켜나가는 군자는 날이 갈수록 인격이 완성되어 가지만 재물과 명예와 이익에만 마음을 든 소인은 날이 갈수록 인간성이 허물어지고 타락할 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점점 고상해지고 소인은 점점 천박해진다는 말이다 25.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였는데 오늘날의 학자들은 남을 위해서 하느니라 25. 풀이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에게 알리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26. 공자가 당시의 학자를 그 이전의 학자들과 비교하여 한 말이다 26. 거백옥이 사자를 공작께 보내왔다 공작께서 함께 앉아 물어보시기를 구분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오 사자가 대답하기를 구분께서는 과실을 적게 하려고 애쓰나 아직 충분하지 못하옵니다 사자가 물러가자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로구나 사자로구나 27. 풀이 거백옥은 위나라의 대부로 수양이 깊은 형인이었다 28. 사자의 말로만 미루어 보아도 그 주인의 사람의 인품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29. 남을 대하는 말투가 공손하며 주인을 칭찬하는 말은 조금 더 들어 있지 않다 30. 다만 주인이 수양하고 있는 태도를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30. 그래서 공자는 사자가 물러가자 자신도 모르게 칭찬의 말을 했던 것이다 27.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기에 있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도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28. 증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생각함이 그 주위에서 벗어나지 않느니라 30. 이 구절은 앞글과 같은 뜻이다 30. 자기의 위치는 생각하지 않고 주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도모하는 것을 삼가라는 말이다 29.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자신의 말이 행동보다 지나침을 부끄럽게 여기느니라 30.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도 세 가지 중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30. 인자는 근심하지 않고 지자는 사리에 미혹되지 않고 용자는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30.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여 말씀하십니다 31. 자공이 남을 비교하여 평하자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31. 사는 현명하기도 하구나 나는 그럴 여가가 없었노라 32.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능력이 없음을 걱정할 것이니라 33.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속일 것이라 미리 경계하지 않고 남이 믿을 것이라 미리 억축하지 않으면서 일이 일어나면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니라 34. 미생묘가 공작께 이르기를 구는 어찌하여 그리도 분주한가 설마 구변으로 남의 마음을 사려는 게 아니냐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구변으로 남의 마음을 사겠다는 생각은 감히 생각지도 않습니다 다만 고루함을 싫어하는 것 뿐입니다 35. 공자의 주유천하를 말재간이나 부려 벼슬자리라도 얻으려는 속된 생각이라고 꼬집어 말한 미생묘의 말에 공자는 고루한 선비의 낡은 사상을 비유해서 일신의 아니람만 꾀하여 숨어 사는 상대방을 탓하였던 것이다 35. 공작해서 말씀하시기를 천리만은 그 힘을 일컬음이 아니라 그 덕을 일컬음이니라 36.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명마는 그 달리는 힘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품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고 공자는 말했다 이는 사람이 그 재주를 존경할 것이 아니라 덕행을 존경해야 함을 비유한 말이다 36.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어떠하나이까 3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시다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소 38. 직도로 원한을 갚고 덕을 덕으로 갚아야만 하는 것이요 38. 풀이 39. 공자는 원한을 은혜로 갚는다면 은혜는 무엇으로 갚는단 말이요 40. 원한은 올바른 도로서 갚아야 하고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하는 것이요 하고 말했다 40. 인본주의에 입각한 공자의 사상이다 3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자공이 말하기를 어찌 선생님을 알 사람이 없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도 않으며 아래로는 인사를 배우고 위로는 천리의 통달에 가노니 나를 알아주는 것은 역시 저 하늘 뿐이라 38. 공백료가 자로를 개순씨에게 참소했다 자복경백이 이의를 공자께 고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확실히 백료의 참소에 뜻이 흔들리고 있으나 나의 힘은 그 공백료를 처단하여 시체를 시장이나 조종해 내걸게 할 수 있나이다 3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도가 행하여지는 것도 천명이며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것도 천명인데 공백료가 그 천명을 어찌하리요 3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자는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어지러운 지방을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군주의 안색을 보고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말을 피하느니라 40. 공자가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피한다 그 다음 가는 사람은 어지러운 나라를 떠난다 또 그 다음 가는 사람은 옳지 못한 임금의 태도를 보고 피하고 그 다음 가는 사람은 잘못을 가나여도 듣지 않는 임금을 보고 피한다 어지러운 세상을 떠난다는 도피주의를 지지한 말이라 생각된다 4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실천한 인물은 일곱 사람이로다 40. 일곱 사람이 실천하였다는 말은 이 같은 도피주의를 실천한 사람이 백의 숙제를 포함한 일곱 명임을 말한 것이다 그 일곱 사람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서로 다르다 41. 자로가 성문 근처에서 묻게 되었는데 문지기가 말하기를 어디에서 오시는 거요? 자로가 대답하기를 공시대께서 옵니다 문지기가 말하기를 바로 그 안 될 줄 알면서도 행하는 자 말이요 풀이 문지기의 말로 미루어 본다면 당시 공자의 정치 사상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문지기를 하는 사람까지 공실한 성만 듣고도 대뜸 공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혹자는 이 글을 앞에 글과 관련시켜서 문지기를 현명한 인물로 세상에서 운둔한 은자라 보기도 한다 42. 공자께서 위나라에 계실 때 경세란 악기를 치시자 삼태기를 지고 공자가 계신 집의 문 앞을 지나던 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이 담겨있도다 경세치는 소리는 다시 말하기를 천박하도다 경세의 소리가 자기를 몰라주면 그만두면 그뿐인데 기쁘면 옷을 벗지 않고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느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감하도다 그렇게 산다면 어려울 게 없느니라 43. 자장이 말하기를 석영에 이르기를 고종께서는 부왕의 3년상 동안 말하지 않았다 했으니 무슨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고종께서만 그러하였으리요 옛사람들이 다 그러하였으니 임금이 돌아가시면 백관들은 각기 직책을 다하여 3년 동안 총재의 지위에 따랐느니라 43. 자장은 공자의 제자들 중에서 젊은 편에 속했다 그가 석영을 배우다 의문나는 점을 스승에게 물은 것이다 말 뜻으로 짐작해 본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신분으로 3년 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정사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공자는 어찌 그 고종 한 사람뿐이겠느냐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다 그러했느니라 하고 말하고 나서 그 거상 중에는 나라의 정사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총재가 왕을 대신하여 섭정하였음을 설명해 준 것이다 옛 제도에 대해서 스승과 제자가 서로 문답을 나누는 장면이다 4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아랫사람을 부리기 쉬우니라 45. 자로가 군자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경건히 하여 자기를 수양하는 것이니라 말하기를 그같이 할 뿐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자기 수양을 해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니라 말하기를 그같이 할 뿐입니까 자기 수양을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여 주는 것이다 자기 수양을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요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셨느니라 46. 원양이 무릎을 세우고 앉아 공자를 기다리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47.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했고 자라서는 칭찬받을 것이 없으며 늙어서는 죽지도 않았으니 너야말로 도둑이로다 하고 지팡이를 들어 그의 정강이를 치셨다 49. 프리 49. 원양은 노나라 사람으로 공자의 옛친구라고 한다 50. 얘기에는 공자가 원양의 모친상을 위해 관을 손질해 줄 때 그는 관 위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50. 고대 중국의 생활은 지금과 같이 의자 생활이 아니라 바닥에 자리 방석을 깔았다 50.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는 단정이 꿇어 앉는 것이 통내였다 51. 그것이 불편하다고 하여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은 것은 불손한 자세였다 51. 이 글은 공자가 바로 원양의 이런 불손한 태도를 보고 타이르는 장면이다 52. 어릴 때는 겸손하거나 공손하지 않았으며 커서는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했고 51. 늙은 지금에 와서는 이모양이니 자네야말로 해충이네 하고 지팡이로 원양의 정강이를 쳤다 52. 공자가 옛친구의 지나치게 소탈한 행동에 대하여 진심어린 우정으로 타이른 것이다 57. 골당의 동자가 손님의 안내를 맡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공자께 묻기를 항문에 진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5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아이가 어른들 자리에 끼어 앉고 58. 순생과 나란히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59. 그는 항문의 진치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59. 제 15편 위영공 60. 위의 영공이 공자께 진법에 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두를 다루는 일에 관하여는 일찍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군사를 지휘하는 일은 아직 배운 바가 없나이다 하고 그 이튿날 길을 떠나셨다 60. 진나라에 계실 적에 양식은 떨어지고 따르던 사람들은 병들어 일어나지 못하니 자로가 화를 내어 군자를 뵙고 말하기를 군자도 공궁한 때가 있습니까 6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공궁을 굳게 견디어 나아가지만 소위는 공궁해지면 과도하게 행동하느니라 61. 풀이 62.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 영공이 전술의 일종인 진법에 대하여 물었다 63. 전국시대의 혼란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한나라의 군주로서 당연한 질문이었다 64. 그러나 공자의 뜻은 달랐다 64. 예로써 다스려 도의 사회를 이룩한다면 몰라도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무력 정치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65. 그래서 공자는 군사를 지휘하는 일은 내가 배운 바가 없다고 말하고 이튿날로 그것을 떠났던 것이다 65. 공자는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각가지 고난을 겪었다 66. 이 글의 마지막 구절은 공자 일행이 순환을 당했던 장면으로 당시의 정경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66. 공자가 위나라를 떠나 채나라로 가던 도중에 국경지방에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대략 기원전 492년의 일이라 한다 66. 공자가 지나게 된 진나라는 그때 오나라와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66.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곤란을 따른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67.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병사들에 의하여 길이 막히자 자연히 식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공자를 수행하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쓰러지게 되었다 67. 그러나 공자는 태어냈다 68. 그러자 성리가 괄괄한 자로는 스승에게 달려가 불평을 터뜨렸고 공자는 군자의 도로서 자로를 달랬던 것이다 69. 그리하여 결국 초소왕의 원병이 파견되어 그들 일행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6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0. 사야 너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느냐 70. 대답하기를 70.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71. 말씀하시기를 71. 그렇지가 않다. 나는 하나로서 관철하고 있느니라 72. 풀이 72. 공자는 배운 것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73. 나의 도는 하나로 관철되어 있다고 하리만큼 73. 그의 학문의 이론이나 사상은 모두 한 가지 원리, 즉 인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7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5. 유야, 덕을 알아주는 사람은 드문이라 7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5.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하를 잘 다스린 사람은 그 순임금이었을 것이다 75.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랴 76. 자신을 공손히 하고 바르게 난면하셨을 뿐이니라 75. 자장이 행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6. 말이 성실하여 신의가 있고 행동이 돈독하여 공경스러우면 비록 오랑케의 나라에서라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76. 말이 성실하지 못하여 신의가 없고 행동이 돈독하지 못하여 공경스럽지 아니하면 비록 향리라 할지라도 행할 수 있겠느냐 77. 서 있을 때는 그것이 너의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수레에 탔을 때는 그 말이 멍해에 걸려있음을 보리라 78. 그렇게 된 후에는 진실로 행함이 되리라 79. 자장은 이 말씀을 띠에 적었다 8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80. 곧은 사람이로다. 사오여 80. 나라에 도가 있어도 화살같이 고닫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화살같이 고닫도다 80. 군자로다. 거백오기여 80.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했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덕을 거두어 숨길 수 있었느니라 80. 풀이 80. 공자가 위나라의 대부 사오와 거백오기를 평한 것이다 80. 이 사오와 거백오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시간이란 고사가 있다 81. 위나라의 대부 사오는 현명할 뿐더러 성격이 몹시 강직한 사람이었다 81. 그가 거백오기의 인물됨이 훌륭함을 알아 임금 영공에게 추천하였는데 81. 영공은 어리석은 미자하를 등용했다 81. 그런 후에도 사오는 자주 거백오기를 등용할 것을 임금에게 가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82. 마침내 사오는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82. 임종 때 그의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임금의 옳지 못한 처사를 보고도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죽어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다 82.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창 밑에 놓아두어라 라고 하였다 83. 아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 84. 영공이 조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고 물었더니 아들이 유언을 그대로 일러주었다 84. 이에 영공은 크게 뉘우쳐 과인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고 미자하를 물리치고 거백오기를 등용했다는 것이다 85. 이른바 이것이 바로 사오의 시간이다 85. 그리고 거백오기에 대하여서는 그의 심부름꾼까지 훌륭했다는 말이 헌문편 26에 나온다 86. 당시 살아있던 사람에게는 군자라는 말을 좀처럼 쓰지 않던 공자가 거백오객의 군자라는 말을 쓴 것만 보더라도 가히 그의 인물됨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8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불어 말할 만한 사람인데도 함께 더불어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데도 함께 더불어 말하면 말을 잃는 것이 된다 87. 지자는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느니라 8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이 있는 선비와 인자는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일은 있느니라 89. 자공이 인을 행함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인이 그 일을 잘하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기구를 예리하게 해야 한다 89.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 중에 현명한 사람을 섬기고 선비 중에 어진 사람을 벗으로 사겨야 하느니라 90. 안현이 나라를 다스림에 관하여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90. 하나라의 욕법을 쓰고 은나라의 수레를 타고 주나라의 멸류관을 착용하고 음악은 순에 소물을 해야 한다 90. 정나라의 음악을 추방하고 말재주가 능한 사람을 멀리할 것이니 정나라의 음악은 음탕하고 말재주가 능한 사람은 위험하니라 9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느니라 9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되었구나 내 아직 덕을 사랑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도다 9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문 중은 그 벼슬자리를 도둑질한 사람이로다 94. 유화해의 현명함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서지 않았으니 94. 장문 중은 공자보다 두어 세대 전의 사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정치가이다 95. 그러나 그에게는 지나치게 곤세를 내세우고 유화해와 같이 유능하고 덕에 있는 사람을 알면서도 청구하지 않았던 실책도 있었던 것이다 9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을 스스로 체크하기를 후히하고 남을 체크하기를 가볍게 하면 원망이 멀어지느니라 9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지 않는 자는 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느니라 96. 풀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면 공자로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했다 96.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보고 그러고도 되지 않으면 남에게 묻고 배워야 한다 97. 그렇지 않고 남을 의지하려고만 든다면 아무도 그에게 보탬을 줄 수 없다 97. 이 글은 남을 의존하려는 제자들에게 자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것을 일깨워준 말이라 하겠다 9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일토록 여럿이 모여 있으면서 이야기가 의에 미치지 못하고 장께만 부리고 있다면 학문을 이루기가 어려우니라 9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의로서 바탕을 삼고 예로서 행하고 공손한 태도로서 나타내고 신의로서 이루어야만 진실로 군자로다 9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자기의 재능이 없음을 근심하지만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않느니라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죽은 뒤에 이름이 칭송되지 않을까 걱정하느니라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긍지를 지니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리와 어울리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니라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로서 사람을 청거하지 않으며 사람으로서 말을 버리지는 않느니라 99. 풀이 군자는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청거하지 않고 또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좋은 말까지 버리지는 않는다 99. 아무리 보잘것 없고 학식이 없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바르고 이치에 맞는다면 버리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99. 자공이 묻기를 한마디의 말로 평생토록 실행할 만한 것이 있나이까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서일 것이다 99.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느니라 99. 풀이 서란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인의 마음이다 99. 공자는 이 서를 내가 원치 않는 일이면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99. 기소불력 물시어의는 안연편에도 나온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에 대하여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칭송하리요 99. 만일 칭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시험에 본 바가 있느니라 99. 이 백성은 삼대의 고둔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99. 풀이 공자는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남을 고의로 비방하거나 칭찬하지 않는다고 했다 99. 그리고 혹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그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99. 확증 없이는 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99. 이 백성은 삼대의 고둔도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칭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유로 든 말이라 하겠다 2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전에는 그래도 사관이 의심나는 것을 기록해서 빼놓는 일과 말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주어서 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99.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없구나 99. 풀이 고둔과 의에 대한 관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음을 개탄한 말이다 99.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는 사관이 애매하고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하지 않는 것과 말을 가진 사람이 말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함은 99.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직도의 마음과 두터운 인정에서 우러난 의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99. 그러나 이런 말을 할 무렵에는 그런 미덕을 이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공자는 크게 한탄한 것이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은 덕을 어지럽히고 작은 일을 참지 않으면 큰 계획을 어지럽히느니라 9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며 여러 사람이 좋아할지라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9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넓힐 수는 있으나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니라 99. 도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99. 사람을 떠난 도는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99. 그리고 그 도가 저절로 사람을 옳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려고 노력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99. 아무리 훌륭한 덕이 담겨진 도은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낱 몇 마디 말에 지나지 않는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잘못이니라 3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일찍이 종일토록 먹지 않고 밤새도록 잠자지 않으며 사색한 일이 있었으나 유익함이 없는지라 배우느니만 못하였느니라 3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도를 얻고자 꾀하나 먹을 것을 얻고자 꾀하지는 않는다 31. 농사를 지어도 그 가운데 금주림이 있을 수 있으나 학문에 힘쓰면 그 가운데 녹을 얻을 수도 있다 32. 군자는 도에 대하여 걱정하지 가난함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느니라 32.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그 지위에 미친다 하더라도 인이 아니면 지킬 수 없으며 비록 얻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잃게 되느니라 33. 지혜가 미치고 인으로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위험으로 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느니라 34. 지혜가 미치면 인으로 그 지위를 지킬 수 있고 위험으로 임한다 할지라도 예로서 백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잘 된 것은 아니니라 3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작은 지혜를 기대할 수 없으나 큰 일을 맡을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소인에게는 큰 일을 맡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나 작은 지혜를 기대할 수 있느니라 3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작은 지혜를 기대할 수 없으나 큰 일을 맡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느니라 34. 사람에게는 각기 타고난 그릇에 크고 작음이 있다는 말이다 3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있어 인은 물과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나는 물과 불을 밟아서 죽은 사람은 보았으나 아직까지 인을 밟아서 죽은 사람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프리 인의 중요성을 나타낸 절실한 비유이다 눈앞의 작은 이에게만 급급하여 정의를 멀리하는 세상을 한탄한 말이라 하겠다 3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을 주장함에 있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3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곧지만 덮어놓고 고집하지는 않는다 3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직무를 성실히 하고 녹음 뒤로 미루는 것이니라 3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에 있어서는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느니라 프리 교육의 목적은 선한 사람을 더욱 선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므로 개성에 따라 올바르게 가르치면 선악의 차이는 없어지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3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일을 계획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4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어와 문장이란 뜻을 전하는 것일 뿐이니라 40. 악사 면이 공자를 배로 찾아와 층계에 이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층계요 40. 자리에 이르자 말씀하시기를 자리요 41. 모두 자리에 앉자고 하며 말씀하시기를 암흑에는 여기에 있고 암흑에는 여기에 있소 41. 면이 물러가자 자장이 묻기를 그것이 악사와 더불어 말하는 방법입니까 4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것이 진실로 악사를 도와주는 길이니라 42. 풀이 옛날 궁중의 악사들은 모두 소경이었다 42. 한 맹인 악사가 공자를 만나러 와서 층계에 이르자 공자가 층계요 하고 자리에 이르면 자리요 하고 일러주었다 43. 이는 악사라기보다 맹인에 대하여 인의 마음을 베푼 것이라 하겠다 44. 공자의 이런 태도야말로 남을 나 자신같이 생각하는 서의 정신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행동이다 45. 제 16편 개시 1. 개시가 전유를 정벌하려 하며 여무와 자로가 공자를 뱉고 말하기를 개시가 장차 전유의 일을 일으키려 하나이다 4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그것은 바로 너의 과실이 아니냐 46. 전유는 옛 선왕께서 동몽산의 제주로 삼으셨고 또 그 봉지는 노나라의 영역 안에 있느니라 47. 그는 나라의 사직지신인데 어찌 정벌하겠느냐 47. 염류가 말하기를 그분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두 신하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4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옛날 주임의 말에 힘을 다하여 벼슬자리에 나아가되 가능하지 않으면 물러난다는 것이 있느니라 48. 위태로운데도 도와주지 않고 넘어지는데도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보조를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 49. 또 내 말도 잘못이로다 49. 호랑이나 웹불소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오고 귀갑이나 보욱이 괴속에서 깨진다면 이것은 누구의 과실이겠느냐 50. 염류가 말하기를 지금의 전유는 견고한 데다가 비읍에 가까이 있어서 만일 지금 취하여두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세의 우한거리가 될 것입니다 5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야 군자는 욕망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말로 꾸며대는 것을 미워한다 52. 내가 듣건대 나라가 있고 가문을 지니고 있는 자가 사람의 숫자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며 52.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음을 걱정한다고 하였다 53. 대체로 고르면 가난함이 없고 화합하면 부족함이 없고 안정되면 기울어짐이 없는 이라 54. 그렇기 때문에 먼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학문과 덕으로서 교화시켜 따라오게 하고 이미 왔으면 편안하게 하여야 한다 54. 지금 유아 군은 그분을 돕고 있으면서 먼데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갈라져서 무너지고 흩어져서 쪼개지는데도 능히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나라 안에서 창과 방패를 움직일 것을 꾀하고 있으니 나는 개손씨의 근심이 전유에 있지 않고 소장 안에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54. 노나라의 대부이며 곤세가인 개손씨가 전유를 정벌하려고 하자 개손의 가신으로 있던 영유와 자로가 이 사실을 공자에게 알리러 와서 스승인 공자로부터 꾸중을 듣는 장면이다 55. 당시의 개신은 가문에서 잡은 세력을 이용해서 노나라 분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제 또 노나라의 속국인 전유를 토벌하려고 한 것이다 55. 전유는 풍시성을 가진 시족들이 모여서 이룬 작은 부족국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군에게 고대 주의 선앙이 동몽산의 제주를 봉하였던 것이다 55. 공자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들어 전유는 사직지신이니 마땅히 군주의 나라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찌 함부로 칠 수 있느냐고 반박했던 것이다 55. 이에 당황한 영유는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다 55. 전유의 성벽이 철통같이 견고하고 또 그 지역이 비읍과 가깝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자 공자의 노여움은 한층 더했다 56. 영유의 말에는 오히려 개손시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려는 뜻까지 들어 있었던 것이다 56. 그 뒤로 계속되는 공자의 말은 본장의 진위가 담긴 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7. 나라를 다스리고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백성의 수요가 적음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일이 공평하게 행하여지지 않음을 걱정한다 58. 대개 모든 일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면 가난하지 않고 적은 수의 백성이라도 서로 화합만 하게 되면 적은 것이 아니고 안정만 되면 나라가 기울어지지 않는다 58. 그러므로 먼 곳의 사람이 복정하지 않는다면 학문과 덕으로 감화시켜 스스로 따라오게 하고 그들이 온다면 안정을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58. 그런데도 지금 유와 군은 그 개시를 도와서 무력을 동원할 계책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59. 방금 유는 전유를 치지 않으면 자손에게 후환이 있을 것이라 하였는데 나는 그토록 부정하고 불이한 개시의 담장 안에 후환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59. 이 구절은 공자가 정당한 도리를 내세워서 여묘와 자로를 꾸짖은 것일 뿐만 아니라 개시에 옳지 못한 계획을 크게 비판한 것이다 6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도가 있으면 예약과 정벌에 대한 명령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예약과 정벌에 대한 명령이 제후에게서 나옵니다 60. 명령이 제후에게서 나오면 대체로 10대 안에 망하지 않음이 드물고 대부에게서 나오면 5대 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드물며 배신이 국권을 잡는다면 3대 안에 나라가 망하지 않음이 드문이라 61. 천하의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에게 있지 않고 천하의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나란 일을 의논하지 않느니라 62. 그 당시는 전국시대였으므로 세상의 질서가 극도로 물러나였다 63. 세력이 있는 제후가 나타나서 천자의 행세를 하려들고 제후가 세력을 잡아 군주의 권한까지 무시하고 심지어는 가신이 섬기고 있던 대부를 위협하여 정권을 잡는 등 예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비일비재했다 64. 그러자 이때까지 계속하여 내려오던 주의 봉건 제도도 그 존속에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65. 이리하여 천자의 권한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고 실권은 제후들의 우두머리 패자가 잡고 있는 형편이었다 65. 이 글은 공자가 이런 어지러운 나라의 형세를 보고 자기의 생각을 표명한 것이라 하겠다 6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을 주는 권한이 공시를 떠난 지도 이미 오대여 정권이 대부에게 돌아간 지도 사대이다 66. 그러므로 개손 맹손 숙손 저 사만의 자손도 세잔해 가는 것이니라 66. 풀이 노나라의 군주 문공이 죽자 양중이 왕자 적을 살해하고 성공을 세운 뒤로부터는 정치의 실권이 사만들에게로 넘어갔다 66. 여기서 말한 오대는 그 성공으로부터 성공 양공 소공 전공까지의 오대이다 66. 한편 사만의 개시가 국권을 잡게 된 것은 계무자 때부터 시작되었으니 계도자 개평자 개환자까지 사대째가 되는 셈이다 66. 그리고 공자가 한창 활약하던 시기는 대개 전공과 애공의 시대였으며 전공 5년의 개시의 가신인 양호의 반역사건이 일어났다 67. 그가 개환자를 잡아 가두고 정권을 탈취한 것이 오래 가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사만의 세도에는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68. 이 글은 전장의 논리를 역사적 사실로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69.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벗이 새 딛고 해로운 벗이 새 딛느니라 69. 정직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진실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며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유익하니라 70. 아첨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고 굽신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며 말을 잘 둘러대는 사람을 벗으로 사귀면 해로우니라 70.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익한 즐거움이 새 가지 있고 해로운 즐거움이 새 가지 있느니라 70. 예악으로 절제함을 즐기고 사람의 착한 점을 말하기를 즐기고 어진 벗을 많이 갖기를 즐기면 유익하니라 71. 그러나 교만한 쾌락을 즐기고 편안하게 놀기를 즐기고 주세계 향락을 즐기면 해로우니라 72.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를 모실 때 세 가지의 과실이 있다 73. 말이 미치기도 전에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은 조급함이오 말이 미쳤는데도 말하지 않음은 숨김이오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함은 눈치가 없는 것이니라 74.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75. 젊었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여색을 경계하고 75. 장년기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반강함으로 싸움을 경계하고 노년기가 되어서는 혈기가 이미 쇠잔했으므로 이득을 경계하여야 하느니라 76.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느니라 76. 천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고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하느니라 77. 그러나 소인은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인에게 함부로 대하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기느니라 77.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제일 위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괴로움을 참아가며 애써 배우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니라 78. 그러나 애써 배우지도 아니한다면 이는 곧 최하의 사람이니라 78.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에게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일이 있느니라 79. 보는 데는 명백히 보기를 생각하고 듣는 데는 총명하게 듣기를 생각하고 80. 낯빛은 부드럽게 하기를 생각하고 모양은 공손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80. 말은 성실하게 하기를 생각하고 일에는 조심하기를 생각하고 80. 의심나는 것에는 묻기를 생각하고 분이 날 적에는 어려움을 당할 것을 생각하고 80. 이득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느니라 81.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보면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고 81. 선하지 않은 것을 보면 끓는 물에 손이 닿는 것처럼 하라 81. 나는 그런 사람을 보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81. 응거하면서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의리를 행하여 자기의 도를 달성한다 81. 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82. 제나라 경공은 말이 사천필이 있었으되 죽었을 때 백성들이 그의 덕을 칭송하지 않았고 82.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밑에서 굶어 죽었으되 백성들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덕을 칭송하고 있느니라 83. 이것은 바로 이를 두고 이르는 말이로다 83. 진앙이 백어에게 묻기를 당신은 선생님에게서 별다른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84.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85. 한 번은 홀로 계실 때 제가 종종고름으로 뜨를 지나가는데 시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6. 아직 배우지 않았나이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를 배우지 않으면 이야기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6. 다른 날에 또 홀로 계실 때 제가 종종고름으로 마당을 지나가는데 예를 배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7. 아직 배우지 않았나이다 하고 여쭈었더니 예를 배우지 아니하면 남 앞에 설 수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87. 저는 물러나와서 예를 배웠습니다 87.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87. 진앙이 물러나와 기뻐하며 말하기를 한 가지를 물었는데 세 가지를 배웠더다 88. 시를 듣고 예를 듣고 또 군자는 그 자식을 멀리한다는 것을 들었더다 88. 풀이 당신은 아버님에게 남달리 특별한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88. 공자의 제자인 진앙은 공자가 친아들에게는 문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외에도 88. 달리 교훈을 일러준 것이 있나 하여 이렇게 물어본 것이다 89. 군자는 자식을 서로 바꾸어 가르치는 것이 당시의 통내였다 89. 부자지간의 정이 학문의 가르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89. 그래서 중국의 고래에는 사 이상은 부자가 다른 채에 떨어져 살도록 되어 있었다 90. 공자도 대부 이상의 신부님으로 아들과 같은 채에 살지 않았던 것이며 90. 그래서 백어가 홀로 계시는 아버님 앞을 지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90. 국군의 아내를 군주가 부를 때는 부인이라 하고 90. 부인이 스스로 말할 때는 소동이라 하고 90. 그 나라 사람들이 부를 때는 군부인이라 하고 90. 다른 나라 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소군이라 하며 91. 다른 나라 사람이 부를 때는 역시 군부인이라 하느니라 91. 분주의 아내에 대한 호칭법이다 91. 소동, 과소군 등은 다같이 자신을 낮춘 말이라 하겠다 91. 양화 91. 양화가 공자를 뵙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 만나지 아니하셨더니 91. 그가 공자께 돼지를 보내왔다 91. 공자께서는 그가 없는 틈을 타 살해를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를 만나셨다 91. 그가 공자에게 말하기를 오시오 내 당신에게 말을 좀 하리이다 92. 또 말하기를 그 보배로운 재능을 품속에 품고 있으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버려두는 것을 인하다고 말할 수 있겠소 92.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할 수 없소이다 93. 정치에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주 그 기회를 잃는 것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소 94. 대답하기를 그렇다고도 할 수 없소이다 94. 날과 달은 지나가고 세월은 우리들을 기다려주지 않소이다 94. 하고 말했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95. 그로 쏘이다 나는 장차 벼슬을 하리이다 95. 양화는 개시에 가신으로 노나라 전공 5년에 무력으로 들고 일어나 대부 개순실을 가두고 국정을 전단했다 96. 그런 양화가 공자를 만나자고 하였으니 공자가 응할 리 없었다 96. 그래서 양화는 공자에게 삶은 돼지 한 마리를 선사했다 96. 그가 삶은 돼지를 공자에게 보낸 것은 공자가 살해하러 자기 집에 올 것을 미리 계산한 술책에 지나지 않았다 96. 공자는 그에게 선물을 받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양화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그의 집에 살해하러 갔었는데 97.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화와 마주치게 되었다 97. 양화는 벌써부터 준비가 있었는지 서슴지 않고 말을 꺼냈다 97. 어서 오시오 내 기니 할 말이 있소이다 하면서 공자를 조용한 곳으로 안내하더니 자기의 보배로운 지혜를 품 안에 감춰두고서 자기 나라의 어지러운 정세를 지켜보기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98. 그래 그것이 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소이까 하고서 그는 공자의 표정을 살폈다 99. 그의 이런 말 속에는 공자를 이끌어 보려는 뜻이 들어 있다고 하겠다 99. 공자는 너무 어이가 없어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99.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이요 99. 이는 양화의 물음에 대한 부정의 대답을 한 것이다 99. 그 다음에도 양화의 말은 계속되었다 99. 정치의 뜻을 펴보려 하면서도 자주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99. 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자에게 결정을 내릴 것을 재촉했다 99. 공자는 그런 양화와 옳고 그름을 가릴 필요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다 99. 그래서 공자는 그렇소이다 99. 나도 앞으로 기회를 보아 벼슬을 하리이다 99. 하고 막연한 말로 대꾸하고 자리를 피했던 것이다 99. 이는 공자가 벼슬을 싫어한 것이 아니고 양화를 도와서 일하기가 싫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하여 서로 멀어지느니라 99.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99. 풀이 99.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의와 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사리에 현혹되어 마음이나 뜻이 변하지 않고 99.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99. 그러므로 천재는 아무리 해도 어리석게 만들 수 없고 바보는 아무리 해도 지혜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99. 공자께서 무성에 가셨을 때 현악에 맞춰 부르는 노래소리를 들으셨다 99. 공자께서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 99. 자유가 대답하기를 전에 저는 선생님께서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언의 말이 옳다 아까 한 말은 농담이니라 99. 풀이 99. 공자가 노나라의 무성이란 고울에 갔을 때 사방에서 검은거 소리와 비파 소리 그리고 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99. 그때는 자유가 그 지방에 읍재로 있었는데 그는 읍재가 되면서부터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약을 가르쳐 왔던 것이다 99. 이에 공자는 흐뭇한 마음을 금치 못하여 빙글에 웃으면서 99. 얘야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99. 이 같은 작은 고울을 다스리는데 무슨 예약이 필요하냐는 뜻이었다 99. 자유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전에 선생님께서 군자는 도를 배우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윗사람이 부리기 쉽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99. 이는 자유가 도로서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있음을 뜻한 것이다 99. 사람이란 항상 냉철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99. 공자가 한 말도 바로 그런 것으로 단지 제자의 대견스러움을 흐뭇해하면서 한마디 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99. 그런데 이제 다시 자유의 말을 듣고 보니 모든 것은 전부 뜻과 이치로서 행하여지는 것이었다 99. 그래서 공자는 제자를 불러 모으고 언의 말이 옳다 99.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은 농담이었다 하고 말을 다시 고쳤던 것이다 99. 자유가 무성의 읍재를 하였다는 것은 옹야편 12에도 나와 있다 99. 공산 부료가 비읍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부르니 공자께서 가시려 했다 99. 자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말하기를 가실 곳이 없으시면 그만두실 것이지 하필이면 공산시에게로 가시려 합니까 9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부르는 자가 어찌 함부로 부르겠느냐 99.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나라를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리라 99. 프리 99. 노나라 대부 개시의 가신이며 비지방에 읍재로 있던 공산 부료가 비지방을 근거로 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보내어 공자를 초빙했다 99. 공자가 응하고 가려하자 자로는 그의 불만을 표시하여 갈 곳이 없으면 아무데도 가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하필이면 그 공산시에게로 가려하십니까? 하고 말했다 99. 그는 공산 부료가 반기를 든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다 99. 그러나 전부터 사만의 횡포를 제거하고 왕권을 회복시켜 인정을 베풀 것을 염원하고 있던 공자는 반기 자체보다도 그 사만의 세력을 꺾자는 데 공감이 간 것이라 하겠다 99. 그래서 공자는 적어도 나를 초빙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99. 만약 나에게 정사를 맡긴다면 내 반드시 그 나라를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고 말리라고 하였다 99. 여기서 동주라 한 것은 문왕과 무왕이 주나라의 동쪽, 즉 노나라에서 정치의 도를 편 것처럼 공자 자신도 정치의 도를 펴리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99. 그러나 혹자는 높은 덕을 지닌 공자가 반란을 일으킨 공산 부료의 초청에 결코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이 글 자체를 부정하기도 한다 99. 자장이 공자께 인에 대하여 여쭈어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는 것이 인이니라 99. 자장이 그 다섯 가지에 대하여 듣기를 청하자 말씀하시기를 공손, 관대, 신의, 민첩, 은혜이니라 99.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여러 사람의 지지를 얻고 신의가 있으면 남들이 일을 맡기고 민첩하면 공적을 올리게 되고 은혜로우면 사람을 부릴 수 있게 되는 이라 99. 필힐이 부르니 공자께서 가시려 하자 자로가 말하기를 99. 전에 저는 선생님께서 직접 그 자신이 악한 짓을 한 사람의 집에 군자는 들어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99. 필힐이 중모읍에서 반기를 들었는데도 선생님께서 가시려 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99. 궁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니라 99. 갈아도 열버지지 않는다면 굳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99. 검게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면 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99. 내 어찌 밖과 같으리요 어찌 매달려 있기만 하고 먹히지 않을 수 있으리요 99. 풀이 99. 피릴은 진나라의 대부 조간자의 가신으로 중모읍의 읍재로 있었다 99. 중모에는 또 범인의 세력도 뻗쳐 있었는데 조간자가 이 범시의 세력을 꺾기 위해 위나라를 정벌하던 끝에 99. 중모를 포유하자 피릴은 이에 반기를 들고 한 거였던 것이다 99. 피릴은 조간자의 반기를 들고 나선 뒤 공자를 초빙했다 99. 공자가 가려하자 자로가 말리며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들은 바로는 99. 군자는 나쁜 짓을 행한 자의 집에는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99. 피릴은 지금 중모지방에서 모반했는데 선생님께선 무엇 때문에 가시려 합니까 하였다 99. 공자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노라고 시인했다 99. 그러나 그것은 수양에 미숙하여 다른 사람의 역량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 것이지 99. 이미 수양에 깊어 자아완성의 도가 확립된 사람은 관계없다고 하였다 99. 갈아도 갈아지지 않으면 굳다고 아니할 수 있으랴 99. 검게 물들여도 거머지지 않으면 희다고 아니할 수 있으랴 99. 내 어찌 박처럼 매달려 있기만 하고 먹히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99. 정신만 확고하다면 아무리 나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 99. 써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서서 일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99. 공자께서 자로에게 말씀하시기를 99. 유야 너는 유건 유패를 들었느냐 99.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직 듣지 못하였나이다 99. 안꺼라 내 너에게 말하여 주리라 99. 인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어리석어지고 99. 그 지혜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방탕하여 지고 99. 신의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의를 해치게 되고 100. 정직함을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가혹하여 지고 100. 용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난폭하여 지고 100. 구세기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패단은 망령되는 것이니라 10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왜 시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100. 시경의 신은 감흥을 일으키며 사물을 살필 수 있게 하고 100. 무리와 어울릴 수 있게 하며 불의를 원망할 수 있게 하고 100.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게 하며 100. 새와 짐승,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하느니라 100. 공자께서 백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시경의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였느냐 100. 사람으로서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담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으니라 100. 풀이 100. 시경 국풍 천머리에 있는 주남과 소남 두 편의 시는 문왕의 후비의 가마가 미친 지방의 민요를 모은 것이라 한다 100. 100. 주남은 문왕의 왕비의 가마가 남방 여러 나라에 미친 것을 읊은 시이고 100. 소남은 비둘기가 까치집에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읊은 노래에서 시작되어 100. 남방의 여러 제후와 대부의 부인들이 문왕의 후비의 가마를 받은 이야기를 읊은 것으로 100. 수신제가 하여 덕의 가마로 치국평천화하는 도를 서술한 것이라 하겠다 100. 공자는 아들 백어에게 이 주남과 소남의 시를 모르면 100. 마치 단벽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고 있는 것 같이 100. 세상의 모든 일에 어두울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10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라 예라 하지만 어찌 옥과 비단을 말하는 것이리요 102. 악이라 악이라 하지만 어찌 종과 북을 말하는 것이리요 103. 예의 근본은 공경하는 데 있고 악의 근본은 활악하는 데 있다 104. 공경과 활악을 제외한다면 예악은 본의를 상실하고 만다 104. 그러므로 공자는 예라 예라 하지만 예의 근본은 공경하는 데 있는 것이지 105. 오옥의 형식을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105. 악이라 악이라 하지만 악의 근본은 활악하는 데 있는 것이지 10. 종과 북을 울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1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0. 얼굴빛은 위험이 있으면서 속에 유약한 것을 소인들에게 비유한다면 10. 마치 벽을 뚫고 담을 넘는 것과 같으니라 10. 풀이 10. 겉만 위험 있는 채 꾸미고 있는 사람은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11. 위선을 가장한 표리부동한 인간은 사실 도둑보다 더 나쁜 존재가 아니겠는가 11.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1. 향인으로부터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나 11.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덕의 도둑이니라 1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1. 큰 길에서 듣고 작은 길에 와서 이야기한다면 덕을 버리는 것이니라 12. 풀이 12. 남에게서 들은 것은 충분히 생각하고 음미해서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야만 참다운 삶이 되는 것이다 13. 그러나 남에게서 들은 것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또 다른 사람에게 떠들어대서 잘난 채 한다면 14. 그것은 경박한 행위로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15. 큰 길에서 들은 것을 작은 길에 가서 이야기한다면 언제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1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15. 비속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도다 16. 지위를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지 못하여 걱정을 하고 이미 얻었으면 잃지 않으려고 걱정을 한다 16. 참으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걱정을 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이라 1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사람에게 세 가지 병폐가 있었는데 지금에는 그것마저 없어진 것 같다 17. 옛날에 뜻이 큰 사람은 작은 예절에 구속되지 않았으나 18. 지금의 뜻이 큰 사람은 방탕한 것 같고 19. 옛날에 뽐내는 사람들은 행동이 모난 것 같았으나 19. 지금의 뽐내는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날뛰고 19. 옛날에 어리석은 자는 정직했으나 20. 지금의 어리석은 자는 속임수가 있을 뿐이로다 17.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표정에는 인이 드문이라 18.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주색이 붉은색을 뺏는 것을 미워하고 19. 정나라의 음악이 악을 어지럽힌 것을 미워하며 약삭바르게 둘러댄 말이 나라를 뒤엎음을 미워하노라 1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을 아니하고자 한다 19.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20. 저희들은 어떻게 도를 배우고 전환하이까 2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21. 사시가 운행되며 만물이 생겨난다 22. 하늘이 무엇을 말하더냐 23. 도와 학문은 남에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24. 그것을 옳게 깨닫기 위해서는 25.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 25. 제자들에게 스스로 도를 느끼고 깨칠 수 있는 26. 여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26. 유비가 공자를 뵙고자 찾아오니 27. 공자께서 몸이 편찮으시다는 이유로 거절하셨다 27. 그러나 명을 전달하는 사람이 문을 나가자 28. 비파를 타시면서 노래를 불러 유비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29. 풀이 29. 애공의 신하인 유비란 사람이 공자를 뵙고자 하였다 30. 그러나 공자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30. 명을 전하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자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불러 유비에게 듣게 하였다 30. 본문에서 유비에 대하여 자세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31. 어쨌든 공자가 만나기를 꺼려한 사람이니만큼 사람 됨이 훌륭한 것 같지는 않다 31. 제아가 묻기를 3년상은 기간이 너무 오래인 것 같습니다 32. 군자가 3년 동안이나 예를 차리지 않는다면 33. 예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3년 동안이나 악을 다루지 않는다면 악도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34. 묵은 곡식이 없어지고 새 곡식이 나오고 불을 일으키는 나무를 새로 뚫어 불도 고치게 되었으니 1년이면 그칠만 하나이다 3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쌀밥을 먹고 비단옷을 입으면 너는 편하겠느냐 36. 말하기를 편하나이다 36. 내 마음이 편하다면 그대로 하라 36. 군자는 상중에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며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며 거쳐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37. 이제 내가 편하다면 그대로 하여라 37. 제아가 나가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8. 제아는 어질지 못하구나 38. 자식은 낳은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 39. 그러기에 3년상이 온천하에 공통된 상내이거늘 39. 제아도 그 부모에게서 3년 동안의 사랑이 있었으련만 4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일 배불리 먹고 마음쓰는 데가 없다면 어려운 노릇이다 40. 장기와 바둑이 있지 않느냐 41. 그런 것이라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 41. 풀이 42. 공자는 제자들이 항상 무엇인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모양이다 42.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편이 그래도 낫다고 한 것이다 43. 무의도식이 인간에게 해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이다 43. 자로가 말하기를 군자도 용기를 숭상하나이까 44.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정의를 가장 높이 숭상해야 한다 45. 군자가 용기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난동을 부리게 되고 45. 소인이 용기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되느니라 44.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나이까 45.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것이 있느니라 45. 나의 악함을 떠들어대는 것을 미워하고 45.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미워하고 46. 용맹스러우면서 무례한 것을 미워하고 47. 과감하면서 막힌 것을 미워하느니라 47.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도 미워하는 것이 있느냐 48. 저도 미워하는 것이 있나이다 49. 남의 눈치만 살핌으로써 지혜로운 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49. 용기만 가지고 윗사람에게 불손을 저지르는 사람을 미워하고 50. 남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정직한 채 하는 사람을 미워하나이다 5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 50. 가까이 하면 불손하게 굴고 멀리하면 원망하느니라 5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마지막이니라 50. 공자는 나이 40이 불혹이라 하였다 50. 그런데 40이 되도록 남에게 미움만 받는다면 앞으로 더 바라볼 것이 없다는 뜻이다 50. 제 18편 미자 1. 미자는 떠나고 기자는 종이 되고 비가는 가나다가 죽었다 50.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나라에 새 인자가 있었느니라 50. 풀이 50.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왕은 무도하기로 이름이 높다 50. 서영인 미자는 주왕의 포항무도함을 가나였으나 듣지 않았기 때문에 50. 주왕의 곁을 떠나갔으며 기자는 일부러 미친 것 같이 하여 노예들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51. 비가는 직간을 하다가 주왕의 노여움을 받아 사형을 당하였다 51. 공자는 이 세 사람을 칭하여 인자라 하였으며 52.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난세에 처하는 군자의 태도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52. 유하해가 사사가 되어 세 차례나 쫓겨나자 53.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었던가요 54. 말하기를 굳은 도리로 사람을 섬기자면 어디에 간들 세 차례쯤은 쫓겨나지 않겠소 55. 바른 도리를 굽혀서 사람을 섬길진데 어찌 꼭 조국을 떠나야 한단 말이오 55. 제의 경공이 공자를 대우하는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56. 개시 정도로 대우하지는 못하겠지만 개시와 맹시의 중간쯤은 대우해 주리라 하고 말했다가 57. 내 늙었으니 쓸 수 없구나 57. 그러자 공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셨다 58. 제나라 사람들이 여학사들을 보내왔다 58. 개환자가 이를 받아들여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자 공자께서 떠나셨다 59. 프리 59. 공자가 노나라에 대사구란 벼슬을 하여 날로 치적이 올라가고 있을 때였다 60. 제나라에선 이것을 두려워하여 미녀들로 구성된 무학을 노나라에 보내왔는데 60. 이를 개환자가 받아들여 3일간이나 조회를 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61. 조회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정사를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62. 그러므로 공자는 그런 상태로서는 정치를 바르게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63. 결국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64. 초나라의 광인인 저벼가 공자의 앞을 지나치면서 노래하기를 64. 봉황새야 봉황새야 어쩌다가 덕이 쇠하였는가 65. 지난 일은 말릴 수 없지만 오는 일을 따를 수 있거니 그만두어라 그만두어 65. 지금의 벼슬길을 따른다면 위태롭거니 65. 공자께서 내려가 그와 말씀하시고자 했으나 65. 급히 도망쳐 말씀을 나누지 못하셨다 65. 프리 65. 저변은 초나라 사람으로서 미치광이로 가장하여 세상을 살아가던 은사이다 66. 그는 공자가 묵고 있는 집앞을 지나면서 기이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66. 그것은 공자에게 정치로부터 손을 떼라는 충거였다 66. 여기서 봉황이란 공자를 비유한 말로 66. 천하가 태평한 세대에 나타나서 어지러워지면 숨는다는 영조이다 66.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는 하나 말 속에는 범인을 능가하는 뜻이 들어 있었다 66. 그래서 공자가 급히 내려와 만나보려 했으나 67. 그가 워낙 빨리 피하는 바람에 함께 말을 나누지 못하였다는 이야기이다 67. 장저와 거릭이 함께 밭을 갈고 있었는데 67. 공자께서 지나시다가 자로에게 나루터가 어딘지 알아오게 하셨다 68. 장저가 말하기를 저 수레에 앉아 곧비를 잡고 있는 사람이다 68. 자로가 대답하기를 공고라는 분입니다 69. 저 사람이 바로 노나라의 공고라는 분이요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69. 그렇다면 나루터쯤은 알고 있을 텐데 69. 거락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당신은 누구요 말하기를 중요시다 70. 바로 노나라 공고의 제자요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70. 말하기를 도도한 물결에 온 천하가 다 휩쓸려 있거늘 70. 이를 누구의 힘으로 바꾸려 70. 또 당신은 사람을 피하는 선비를 따르기 보다는 세상을 피하여 사는 선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소 70. 하고 고무래로 흙을 덮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70. 자로가 돌아와서 이 일을 말씀드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71. 새와 짐승과는 함께 떼지어 살 수 없으니 내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산단 말인가 71. 천하의 도가 있다면 나는 구태여 바꾸려 들지도 않았을 것이니라 71. 자로가 공자를 수행하다가 뒤처졌는데 지팡이에 대바구니를 매달아 어깨에 걸친 노인을 만났다 72. 자로가 묻기를 영광께서는 우리의 선생님을 보셨는지요 73. 노인이 말하기를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지도 않고 오곡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 말인가 73. 누가 선생이란 말인가 하고 지팡이를 땅에 꽂고 김을 매기 시작했다 74. 자로는 두 손을 마주잡고 경의를 표한 채 그대로 자리에 서 있었다 75. 노인은 자료를 만료하여 묵게 하고 닭을 잡고 기장밥을 대접하였으며 두 아들을 인사시켰다 75. 이튿날 자로가 달려가 공자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 76.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은자일 것이다 하고 자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만나보게 하셨다 76. 자로가 노인의 집에 이르러 보니 노인은 떠나고 없었다 77. 자로가 말하기를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77. 어른과 아이의 예절도 패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인근과 신하의 의의를 어찌 패할 수 있겠습니까 78. 자기 몸만 청결하게 하고자 한다면 큰 인륜이 어지럽게 됩니다 79. 군자가 벼슬살이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리를 행하는 것이며 도가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78. 은사에는 백의, 숙제, 우중, 이일, 주장, 유화해, 소연 등이 있다 79.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음은 백의와 숙제였다 79. 유화해와 소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뜻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하였으나 말이 도리에 맞고 행동이 법도에 맞았으니 그들은 이렇게 살아갔을 뿐이니라 80. 우중과 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숨어 살며 거침없이 말했지만 몸가짐이 깨끗하였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시세에 맞았다 80. 나는 그들과 달라 옳은 것도 옳지 않은 것도 없도다 81. 풀이, 일곱 명의 은사에 대하여 공자가 평한 것이다 81. 공자는 자신의 뜻은 그들과 달라 꼭 그래야 하는 것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81. 이는 중용의 도리를 굽게 지켜나감으로써 무도와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되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형군을 만난다면 꿈꾸고 있는 정치사상을 표보겠다는 집념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81. 태사진은 제나라로 가고 아반가는 초나라로 가고 삼반요는 체나라로 가고 사반결은 진나라로 갔다 82. 북치는 방숙은 황하 유역으로 들어가고 소골을 흔드는 무는 한수 유역으로 들어갔다 83. 소사 양과 경을 치는 양은 섬으로 들어갔다 84. 풀이, 공자는 학문과 덕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육래의 기해에도 통달했었다 85. 그는 예에 못지않게 악도 몹시 존중했다 85. 본문에 나오는 악사들은 모두 공자 당시의 노나라 악사들이었는데 노나라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모두 외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85. 이는 아마 노 소공 25년경의 일이라 짐작된다 85. 궁중의 악을 책임지던 태사는 제나라로 가고 임금의 식사 때 악장을 맡던 사람들도 각기 초, 채, 진나라로 뿔뿔이 흩어져 갔으며 85. 심지어 북을 치는 사람, 보조악관까지 먼 지방이나 섬으로 들어갔다 85. 본장의 글은 공자의 말이 아니라 당시 노나라가 점점 무도해져 가고 있음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86. 주공이 노공에게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87. 군자는 자신의 친척을 버리지 아니하며 대신들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게 하며 88.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은 큰 사고가 없으면 버리지 아니하며 88. 한 사람에게서 모든 재능이 구비되기를 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89. 주나라에는 여덟 선비가 있었는데 백달, 백갈, 중돌, 중홀, 숙야, 숙하, 개수, 개외이니라 89. 자장 본 자장편 25장은 모두 공자의 제자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공자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많다 특이한 점은 다른 편에선 일제 볼 수 없었던 공자와 자공가의 비교평이 나오고 있다 1. 자장이 말하기를 선비가 위태함을 보면 목숨을 내놓고 이득을 보면 의의를 생각하고 제사에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상사에는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만하면 되느니라 2. 자장이 말하기를 덕을 지니되 넓지 못하고 도를 밑되 두텁지 못하다면 어찌 덕과 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찌 없다고 할 수 있으리요 3. 자하의 제자가 자장에게 교우에 관하여 물으니 자장이 말하기를 자하는 무엇이라 하였는가 자하께서는 좋은 사람과는 사귀고 좋지 못한 사람은 멀리하라고 하셨나이다 4. 자장이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5. 군자는 현자를 존경하고 여러 사람들을 포용하며 선한 사람을 칭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 내가 현자라면 사람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가 현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 것인데 어찌 남을 거절할 수가 있겠는가 4. 자하가 말하기를 비록 한 가지 전문적인 특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다 그러나 원대한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움으로 군자는 일을 하지 않느니라 5. 자하가 말하기를 날로 모르던 것을 알아가고 달로 할 수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6. 자하가 말하기를 배움을 넓게 하고 뜻을 독실하게 하며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면 인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7. 자하가 말하기를 모든 공인들은 작업장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군자는 학문으로서 그 도를 달성하느니라 8. 자하가 말하기를 소인은 과실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럴듯하게 꾸민다 9. 자하가 말하기를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근엄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고 그 말을 들으면 엄정하니라 10. 자하가 말하기를 군자는 신뢰를 받고 난 뒤에야 백성을 부린다 신뢰를 받기도 전에 백성을 부리면 자기를 심하게 부린다고 여기는 이라 10. 신임을 받은 뒤에 또한 간해야 한다 10. 신임을 받기도 전에 간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기는 이라 11. 자하가 말하기를 큰 덕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작은 덕은 변동이 있어도 괜찮으니라 11. 큰 덕은 인간 생활의 근본이 되는 윤리를 말하는 것으로 군신 간의 충절, 부자 간의 윤리를 말한다 12. 그리고 작은 덕이라 함은 평소의 인사치레나 몸가진 등 사소한 예절을 말한다 12. 대의를 위해서는 소위를 버릴 수도 있다는 말로 이건 역시 공자의 견해를 반영시킨 것이다 12. 자유가 말하기를 자하의 제자들은 물을 뿌리고 쓸고 부르는 데 응하고 묻는 데 대답하고 나아가고 물러가고 하는 예절 따위에는 제법이지만 그런 것들은 말단의 일들이다 군본이 되는 학문이 없으니 어찌하리요 12. 자하가 듣고 말하기를 아 자유의 말은 잘못이로다 13. 군자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전하고 어느 것을 뒤로 미루어 게을리 하겠는가 14. 초목의 비유컨대 종류에 따라서 분별이 되는 것이니 군자의 도야 어찌 속일 수 있으리요 15. 처음도 있고 끝도 있는 사람은 오직 성인뿐이리 15. 이 글은 자유와 자하가 교육의 관점의 차이에서 상호 비판적인 대립을 나타낸 장면이라 하겠다 15. 자하는 주변의 흔하고 가까운 일에서부터 시작함을 교육 방침으로 삼았고 16. 자유는 학문적 진리에 중점을 둔 것이다 13. 자아가 말하기를 벼슬하면서도 여력이 있으면 배우고 배우면서도 여력이 있으면 벼슬을 해야 하느니라 11. 자유가 말하기를 상사를 당해서는 슬픔을 다하는 데서 그칠 것이니라 13. 상사를 당하여 예를 갖춤은 무엇보다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데에 있다 14. 그러므로 상을 당해서는 진심으로 슬픔을 다하는 것으로 족할 뿐이지 15. 구태여 정도를 넘어서까지 애써 형식을 차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 15. 자유가 말하기를 내벗자장은 어려운 일을 해내지만 그러나 아직 어질지는 못하니라 16. 증자가 말하기를 당당하도다 자장이여 함께 어울려서 인을 실천하기는 어렵도다 16. 풀이 증자가 자장을 평한 말이다 17. 앞에 자유의 평가 이굴로 미루어 본다면 자장은 학문과 언변이 뛰어나고 미풍이 당당한 인물이나 인자한 면은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7. 증자가 말하기를 내 선생님께 들으니 사람이란 스스로 진심을 다하는 일이 없지만 친상을 당하여서만은 이를 볼 수 있다고 하셨느니라 18.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맹장자의 효는 다른 것은 해낼 수가 있겠으나 그가 아버지의 가신과 정책을 바꾸지 않는 점은 그대로 해내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하셨느니라 19. 풀이 맹장자는 아버지 맹원자가 죽은 후 4년 동안이나 노나라의 대부로서 아버지의 가신을 그대로 쓰고 아버지의 정책도 변경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그 맹장자의 효에 대해 공자에게서 들은 것을 증자가 전한 말이다 부모가 죽은 후 함부로 부모의 뜻이나 하던 일을 바꾸지 말아야 효가 된다는 것은 이미 하기 편에서 공자가 말한 바 있다 19. 맹시가 양부에게 사살을 시킨지라 양부가 증자에게 물었다 증자가 말하기를 윗사람이 정도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지 오래이니 만일 그 실정을 알게 된다면 슬퍼하고 불쌍히 여길 것이며 기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19. 풀이 맹손시의 추천으로 증자의 제자인 양부가 사복관이 되자 스승인 증자에게 앞으로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하여 가르침을 청했다 노나라는 일찍부터 사만의 대부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당시의 백성들은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죄인의 잘못을 알아내게 되더라도 그 제목을 밝혀낸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위정자에게 시달려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들의 입장을 잘 감안하여 죄인을 다스리라고 한 말이다 20. 자공이 말하기를 주왕의 악함이 그처럼 심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류에 처하여 있기를 싫어한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그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니라 20.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는 물론 악인이다 그러나 그의 악함도 세상 사람들이 떠돌아대는 것 같이 그토록 심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악함이 당시 매우 대단했기 때문에 천하의 악명이 마치 강의 하류로 물이 모이듯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이런 악이 모여드는 하류 같은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평판에 대한 여론의 형성 과정을 강의 흐름에 비유하여 나타낸 자공에 재치 있는 말이다 21.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의 과실은 마치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과실을 저지르면 사람들이 모두 보고 고치면 모두 우러러보느니라 22. 위나라의 공손조가 자공에게 묻기를 중리께서는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문항과 무항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지라 현자는 그 큰 것을 기억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문항과 무항의 도가 없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의 선생님께서야 어디선들 배우지 않은 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또한 일정한 선생이 있었겠습니까 23. 위나라의 대부 공손조가 자공에게 공자는 누구에게서 학문을 배웠느냐고 물었다 사실 공자에게는 정해진 스승이 없었다 훌륭한 선인의 말씀이면 가리지 않고 모으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연구해서 독자적인 학문의 체계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기에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는 공자에 대해 선의 지지자 즉 배우지 않고 저절로 안 사람이라는 평이 나돌았고 또 공자 자신이 나는 배우지 않고 저절로 안 것이 아니다 배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라고 자신을 해명한 적도 있지 않은가 23. 숙손 무숙이 조종에서 한 대부에게 말하기를 자공이 중리보다 더 현명하다 자복경백이 이 말을 자공에게 전하자 자공이 말하기를 궁궐의 담에 비유한다면 저의 담은 겨우 어깨에 차서 방과 집에 좋은 것을 다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담은 몇 길이나 되어서 그 문을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백관의 부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문을 찾아 들어간 자가 아주 적은지라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프리 자신의 덕과 학문은 겨우 어깨 정도밖에 차지 않는 얕은 담장이라서 밖에서도 그 안에 좋은 것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만 스승인 공자의 덕과 학문은 몇 길이나 되는 높은 담장이라서 밖에서는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그 안에 모든 실정을 안다고 했다 그러므로 공자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며 따라서 숙손 무숙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평했다 자신을 무리하게 낮추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스승과 자기의 차이를 잘 나타낸 자공에 재치 있는 말이었다 24. 숙손 무숙이 공자를 헐뜯자 자공이 말하기를 그렇게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 공자는 감히 헐뜯을 수가 없다 달은 현자라면 언덕이나 산과 같아서 그래도 넘을 수가 있겠지만 공자께서는 마치 해와 달과 같은지라 도저히 넘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비록 해와 달과 스스로 인연을 끊으려 하나 그렇게 한들 해와 달을 어떻게 손상시키겠는가 자신의 지각없음을 훤히 드러낼 뿐이로다 25.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겸손한 것입니다 공자가 어찌 선생님보다 현명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군자는 한마디로 지혜로워지고 한마디로 지혜롭지 않게도 되는 것이니 말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이라 선생님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마치 층계를 밟고 하늘에 오를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라 선생님께서 제후국이나 큰 가문을 맡아 다스린다면 이른바 세우면 서고 인도하면 가고 어루만지면 모이고 움직이면 조화를 이룬다는 말 그대로여서 그가 살아계시면 영광으로 여기고 그가 돌아가시면 슬퍼할 것이니 어찌 그분에게 미칠 수 있으리요 풀이 진자금은 공자의 제자라고 하나 혹자는 자공과의 대화가 빈번한 것으로 미루어 자공의 제자라고 보기도 한다 본편의 23과 25의 내용으로 본다면 안현이 죽은 이후는 자공이 공자의 뒤를 이은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자공이 스승인 공자보다도 훌륭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음을 아울러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이 자기에게 들릴 때마다 적당한 비율을 들어 자신을 낮추고 스승을 높였던 것이다 제 20편 요알 1. 요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아 너 순아 하늘의 역수가 너의 몸에 와 있으니 진실로 그 중용을 잡을지니라 사해가 궁궁해지면 하늘의 녹이 영영 끊어지리라 순임금께서도 이 말씀을 우임금에게 일러주셨다 은나라 탕왕께서 말씀하셨다 나 어리석은 이는 검은 황수를 제물로 바쳐 감히 높고 위대하신 천재께 밝혀 고하옵나이다 죄 있는 자는 감히 사면할 수 없으며 천재의 신하들을 감히 버려둘 수가 없으니 이를 선택함은 오직 천재의 마음에 달려 있나이다 짐이 지은 죄는 만방의 여러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만방의 여러 백성들이 지은 죄는 오로지 짐에게 그 죄가 있는 것이니라 그때 무왕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주나라에는 하늘이 내려주신 큰 은혜가 있어서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니라 비록 은나라의 주왕에게 많은 지친이 있다 하나 그것은 주나라의 어진 사람이 많은 것만 못하다 백성들이 지은 죄는 나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니라 무왕은 저울추와 말을 엄중히 다스리고 모든 제도를 자세히 살피고 폐지했던 관서를 다시 세웠다 그러자 천하 사방의 정사가 바르게 시행되었다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초야에 묻힌 인재를 등용하자 천하의 민심은 그에게로 돌아섰다 백성과 양식과 상사와 제사를 소중히 다스렸다 관대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근면하면 업적을 이루고 공정하면 기뻐할 것이니라 프리 이 글은 각기 내용이 다른 네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 첫 단락은 요임금이 신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교훈으로 한 말이다 순하 하늘이 내려주신 다음 왕의 차례는 너에게 있으니 너는 천명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되 반드시 중용의 도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천명을 저버리고 천하의 여러 백성을 공궁에 빠뜨린다면 하늘이 내린 왕위는 영원히 끊어지고 말리라 순은 요의 교훈을 지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며 그가 왕위를 우임금에게 물려줄 때 이 교훈을 일러주었다 이리하여 우왕이 세운 하나라는 오랫동안 잘 다스려지다가 마지막 임금인 거랑대에 이르러서 천명을 잇고 무도한 정치가 행해졌다 그러자 은나라 탕왕이 무력을 일으켜 하나라를 정벌했다 그 다음 말은 바로 탕왕이 거랑을 멸할 때 검은 황소를 잡아 천재를 지내면서 천지신명께 고한 말이다 어리석은 이는 검은 황소를 희생물로 바치고 감히 천재께 고한 아이다 천명을 어기고 백성을 공궁에 빠뜨린 폭군을 저의 마음대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재이시나이며 아들이신 어진 사람들을 버려둘 수도 없었나이다 그러나 이를 선택함은 천재님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저는 오직 천명을 따를 뿐입니다 이어 거랑을 토벌하기 위하여 모인 제후들을 향하여 이번 거사로 인해 죄가 된다면 그건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오 또 백성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오직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모든 책임은 탕왕이 혼자서 전부 지겠다는 말인 것이다 탕왕은 은나라를 세우고부터 주왕때까지 천명을 받들어 정치를 잘하여 내려왔다 그러나 주왕때에 이르러 천도는 다시 땅에 떨어졌으며 세상은 포항무도하여 졌다 그래서 주나라의 무왕이 은혜주를 멸하였는데 다음 말은 바로 무왕이 주를 멸할 때 한 것이다 주나라에는 하늘이 내려주신 큰 은혜가 있어 도처에 선량한 사람들이 많다 비록 은나라에는 미자 기자 비간 등 어진 친척들이 많다고 하나 그들은 모두 주왕의 포항무도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떠나 있으므로 우리 주나라의 어진 사람들만 못하다 만일 이번 거사로 인하여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짐에 부독한 탓이지 여러분의 죄는 아니오 무왕 역시 거사의 책임은 모두 한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무왕은 천하를 통일한 뒤에도 나라를 잘 다스렸다 그 다음은 모두 무왕이 선정을 베푼 치적을 칭송한 글이라 하겠다 도량형과 예약과 문물과 제도를 마련하고 폐지되었던 간서를 다시 세우자 어지러운 정사는 바르게 시행되었다 그리고 대가 끊어진 제우의 나라에 어진 사람을 가려서 대를 있게 하고 초야에 묻혀있던 인재를 널리 등용하자 천하의 민심은 무왕에게로 쏠리게 되었다 그리고 무왕은 무엇보다도 백성과 양식과 상사와 제사에 중점을 두어 다스렸다 관대하면 민중의 지지를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하고 근면하면 업적을 이루고 공정하면 백성들이 기뻐한다 이 문장은 무왕의 기록이 아니라 천하를 맡아 다스리는 제왕이나 위정자에게 내리는 공자의 교훈을 기록한 것이다 2. 자장이 공자께 여쭙기를 어떻게 하여야 정치에 종사할 수 있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의 미덕을 존중하고 네 가지의 악덕을 물리칠 수 있다면 정치에 종사할 수 있느니라 자장이 무엇을 다섯 가지 미덕이라 하나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아니하며 수고를 시키되 원망을 사지 아니하며 하고자 하되 탐욕을 내지 아니하며 태연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며 위험이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하느니라 자장이 말하기를 은혜를 베풀되 낭비하지 않는다 함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이로운 바에 따라서 이로움을 행한다면 이 또한 은혜를 베풀면서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히 수고할 만한 것을 가려서 백성들을 수고시킨다면 또 그 누가 원망을 하겠는가 인을 베풀고자 하여 어진 정치를 이루어냈다면 이 어찌 탐욕스러운 것이겠는가 군자가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작거나 크거나를 가리지 않고 감히 소홀하게 다루는 일이 없다면 이 또한 태연하되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군자는 자기의 관을 단정히 하고 바라봄을 엄숙히 하면 그 엄숙한 모양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니 이 또한 위험이 있되 사납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자장이 말하기를 무엇이 네 가지 악덕이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것은 잔악하다고 이르며 미리 경계하지 않고서 일의 완성을 재촉하는 것은 난폭하다고 이르며 소홀하게 명령해놓고 시기를 재촉하고 기대하는 것을 해친다고 이르며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을 내주기에 인색하게 구는 것을 좁은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르는 이라 3.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남 앞에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남을 알 수가 없느니라 프리 천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서서 처세할 수 없다 말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인물을 알아보지 못한다 노노에서는 분장이 마지막 장이며 앞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 기록하였다